아니 아들까지도 보여주지 않은 책을 어르신네는 어떻게 해서 보셨어요. 소부리는 순간 매우 의기양양해했다. 세노반이 죽기 전엔 나도 물론 보지 못했지.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이 기밀은 그의 아들 손에 들어갔다. 아들 사마장홍은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혼자서 이부자리에서 밤새도록 보았지. 다음날 그는 그 보물을 잊어버릴까봐 특별히 몸 안살이 닿는 곳에 숨겼다. 나는 세노반과 별반 사귄 적이 없었지만 일부러 그가 죽었을 때 참배하러 가서 훔쳐낸 것이지. 당승문은 사마장홍이라는 이름을 듣자 내심 크게 놀랐으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소부리는 앞을 한번 살피더니 다시 이어 말했다. 그날 나는 그의 나무 뒤에 숨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밤에 다시 몰래 돌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주주가 웃으며 물었다. 무엇 때문에 돌려주었어요. 사실 나와 세노반은 원래 친구였다. 그러니 세노반이 배운 것을 나 역시 조금 알면 더욱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어르신네의 생각이 매우 좋으시군요. 그가 명성을 날릴 때 천하부호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보아 천금을 주면서 함정을 설치하게 하였다니 그 어르신네는 마치 처가집에 갔는 것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겠군요. 소부리는 통쾌한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렇지 맞았다. 맞아. 앗. 소부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발밑이 움직이더니 바닥에 즉시 가라앉으며 큰 구멍이 생겼다. 소부리는 다급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내려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바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즉시 회복되는 게 아닌가. 당승무는 놀라 크게 소리쳤다. 소어르신네. 어르신네. 그러나 바닥은 다시 합쳐져 서로 맞닿아 잊었으므로 노인의 소리는 조금도 들을 수가 없었다. 주주는 맨 뒤에서 따라왔으므로 당승무의 몸에 가리워져 보지를 못했다. 그녀는 급히 뒤쫓아 오며 물었다. 어르신네가 밑으로 떨어졌나요? 떨어졌소. 어떻게 합니까? 함정의 장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르릉. 그때 돌덩이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바닥이 다시 뒤집히더니 노인의 신형이 쥐와 같이 재빨리 뛰어나왔다. 소부리는 몸을 채 곧바로 세우기도 전에 능글맞게 웃었다. 히히히. 과연 바닥에 뒤집히는군. 이 말은 자기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붙어있는 거미줄과 시퍼렇게 멍든 것으로 보아 필시 크게 곤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주주는 앞으로 다가서서 웃으며 빈정거렸다. 소어르신네 이번에는 대포가 빵꾸났군요. 소부리는 머리에 묻은 거미줄을 닦아내며 작은 눈을 부릅떠다. 나는 다만 일시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금시 올라왔지 않느냐. 절대 대포가 아니다. 주주는 재촉을 했다. 그럼 빨리 가요. 이곳에 이러한 함정이 있으니 필시 다른 함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부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번에는 발끝으로 땅을 더디며 수중에 있는 철사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두들겼다. 여기는 그냥 뛰어 넘어와라. 이것을 밟아선 절대 안 된다. 두 사람은 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이렇게 얼마쯤 가자 그들은 어느덧 통로의 끝에 달했다. 그 앞에는 하나의 넓다란 층계가 장엄하게 뻗어있었다. 소부리는 그 계단을 밟고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마치 장님처럼 철사로 층계를 하나하나 두들기면서 올라갔다. 그런데 약 20여 계단을 올라가던 소부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상하다. 이곳엔 왜 함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천리화를 들어 올려 벽을 향해 비추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 이곳은 벽등까지 걸려 있구나. 이어 당승무와 주주는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고 보니 이 넓다란 계단 양쪽은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일장 거리마다 등이 하나씩 걸려 있었다. 소부리는 발을 빨리 움직이면서 벽에 있는 등에 모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돌계단은 즉시 환하게 밝아졌다. 주주는 재빨리 따라 가면서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어르신네 다 도착했습니까? 일단 들어왔으니 물론 도착할 때가 되었다. 세 사람은 이미 계단 위까지 다다랐다. 계단 위는 넓은 평지였으며 좌우에는 각각 4개의 입구가 있었다. 그리고 정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석벽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육중한 주홍색의 대문이 있었다. 노인은 얼른 다가가 4개의 등에 불을 붙였다. 곧 주위는 대나처럼 환하게 밝아졌으나 두짝의 대문은 바람 새어나갈 틈도 없이 꽉 닫혀 있었다. 소부리는 대문을 한 번 밀어보더니 낮게 좀 얼거렸다. 이 문은 안에서 잠겼군. 당승무가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주주는 밝게 웃었다. 소어르신네께서 여기 계신데 안 열릴 수가 있겠나? 소부리는 심히 기분이 좋은 듯 키득대며 물었다. 그 말이 맞네. 내가 이 문도 열지 못하고야 어찌 도둑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나? 소부리는 쉬지 않고 문을 두들기며 수중에 가는 철사를 천천히 문틈으로 쑤셔넣었다. 당승무와 주주는 한쪽에 서서 호기로운 두 쌍의 눈을 굴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쿵! 하고 일성이 울리자 노인은 크게 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는 만면에 만족한 미소를 띄었다. 주주는 그가 땀을 비우듯 흘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매우 힘이 드셨나 보죠.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천근이나 나가 는 것인데 물론 힘이 들어야지. 그러더니 힘을 내어 문을 밀었다. 과연 문 안에는 팔뚝 굵기만한 쇠고랑이 떨어져 있었다. 당승무는 그것을 보자 크게 놀랐다. 소어르신네 손에는 가느다란 철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무거운 쇠고랑을 떨어뜨렸습니까? 소부리는 가볍게 웃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도둑들의 능력이 아닌가. 다만 오늘은 큰 실수를 했다. 아니 어르신네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소부리는 능글맞게 웃었다. 이런 것을 해먹고 사는 사람들은 문을 열 때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아까 철사가 가늘어 문고리의 무거운 중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는데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말인가. 당승무는 혀를 내둘렀다. 이어 세 사람은 갓 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대문 안엔 열 장쯤 되는 넓은 편지가 있었는데 매우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양쪽의 꼬불꼬불한 난간에는 네 개의 주색등이 버티고 서 있었으며 화려한 꽃이 수놓다진 장문 등 모든 설비가 부자의 대청을 빵불케 했다. 소구리는 조심스럽게 계단 위로 올라가 네 개의 등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일시의 대청 안은 대나처럼 밝아졌다. 소구리는 한 쌍의 눈을 예리하게 굴려 사방을 자세히 살피고 나더니 마지막 중간 대청 문을 살피며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거라. 내가 가서 문을 열 테니. 당승무와 주주는 그의 말에 따라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소부리가 대청문에 손을 대자 문은 의외로 순순히 열렸으나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밝은 불빛이 객청 안으로 스며들자 모든 설비가 화려하기 그지 없는 광대한 객청이 나타났다. 소부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객청 안으로 들어가더니 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이곳에는 아무런 함정도 없으니 마음 푹 놓고 들어오너라. 주주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다. 이곳은 어째서 함정이 없을까요? 소부리는 웃으며 천천히 대꾸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 사람 외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함정에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 누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 없겠나. 당승문은 그래도 믿기지 않은 표정이었다. 설사 이곳까지 온 사람이 없더라도 이곳은 도하랑군이 보물을 숨겨둔 요지인데 더욱 무서운 함정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게 아닙니까? 소부리는 웃으며 주위를 들러보았다. 너희들은 아마 객점의 시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승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주가 이어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부리는 슬쩍 웃으며 넓고 화려한 객점 안을 가리켰다. 이곳은 비록 도하랑군이 보물을 숨겨둔 곳이기는 하나 또한 그가 평시에 기거하고 잊었던 곳이기도 하다. 만인의 사람 중에 누구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압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 자기가 사는 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걸어 다닐 때마다 조심을 해야 하니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느냐. 청천벽력. 주주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네 그래요. 도하랑군이 살고 있는 데는 물론 어떤 매복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어르신네가 얘기 안 하셨으면 우린 하마터면 잊을 뻔했어요. 그러자 소부리의 입이 함지방만 하게 벌어졌다. 히 그러나 어떤 기관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주주는 이상하다는 듯 반문했다. 당신은 여기에 기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부리는 작은 눈을 더욱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말하는 것은 무서운 매복 기관은 없지만 작고 정교한 기관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다. 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부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청의 사방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여기에 하나의 대청을 빼놓고 또 다른 문이 있는가를 자세히 보아라. 소부리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과연 소불이의 말이 맞았다. 여기는 하나의 호화스러운 대청을 빼놓으면 아무런 문도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벌써 끝까지 당도했다는 증거였다. 어르신네가 말한 문은 어디에 있어요? 소부리는 오히려 반문했다. 낭자 낭자의 집에는 대청이 있나요? 물론 있어요. 대청이 없는 집도 다 있어요. 그럼 낭자가 집에 돌아간 후 대청으로 올라서서 내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흥!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병풍기로 해서 들어가지요. 소부리는 특이한 미소를 띄었다. 그럼 됐다. 주주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어르신네가 말한 문이란 바로 병풍기에 있다는 것인가요? 믿지 못하겠다면 한 번가 보아라. 주주는 입을 삐죽거렸다. 채 어르신네는 암기가 무서워서 나더러 앞장을 서라는 것이죠. 흥! 나보고 가라고 하면 못 갈 줄 아세요. 소부리는 매우 동정한다는 뜻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낭자 의심도 꽤 많군. 쯧쯧 대체 누가 데려갈 것인지. 그러자 주주는 발을 굴리며 몹시 억울해 했다. 놀리지 말아요. 하고는 몸을 획 돌리자마자 즉시 병풍을 향해 걸어갔다. 당승무가 급히 따라와서 말했다. 소인도 낭자를 따라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냉랭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누가 당신더러 따라오라고 했나요? 당승무는 순간 당황해하더니 곧 우물우물 따라갔다. 주주는 재빨리 병풍 뒤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땅속에서 일진의 가볍고 희미한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벽이 갈라지더니 하나의 통로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주주의 밭 밑에서 가벼운 진동이 일어나더니 그녀가 밟고 있는 대청 바닥이 그대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주주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자 왜 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당승무는 주주의 비명소리를 듣자 몹시 놀랐다. 어르신네 우리도 빨리 들어갑시다. 하지만 소부리는 여유만만하게 그냥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절대로 위험이 없을 터이니 소부리의 말이 막 끝나자 안에서 주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와보세요. 그러나 주주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이미 두 사람은 병풍 뒤를 향해 달려갔다. 병풍 뒤에는 과연 별천지가 있었다. 그것은 차라리 하나의 요지경이었다. 바닥은 깨끗하기가 마치 거울 같았고 통로의 양쪽에는 세 개의 유리벽 등이 있었다. 등에 불은 비록 켜 있지 않았지만 주주가 손에 화통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통로 끝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주주가 바로 그 문 앞에서 깊은 표정을 띄고 있었다. 소부리는 화통을 높이 들고 지나오면서 벽등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우린 결국 찾았구나. 등뿌리 진주 휘장에 비치고 거기에다 윤이 번쩍번쩍 나는 석벽에 빛까지 비치니 온통로는 휘황찬란의 사람으로 하여금 눈앞을 현혹하게 하였다. 주주는 다람쥐같이 조르르 달려오더니 싱글벙글해 했다. 이 기관은 정말로 신기하군요. 단번에 저를 안에다 모셨으니까요. 이 늙은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 하고는 한 손으로 턱 밑에 수염을 어루만지며 다시 말했다. 기관이 낭자를 단번에 안으로 모셨으니 이 집이 바로 도하랑군과 도하낭자의 거실일 것이다. 주주는 양쪽에 있는 네 개의 문을 향해 손가 락질했다. 저쪽에 네 칸의 방은 소부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흉흉한 빛을 띄었다. 저기가 아마 도하랑군의 보물을 감춘 곳일 게다. 그는 말하면서 수중의 철사로 휘장을 제치고 급히 안을 살폈다. 주주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은 왜 들어가지 않아요? 소부리는 다시 휘장을 내려뜨렸다.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안에는 다만 화장대와 요관밖에 없으니 여기는 아마 도하랑자의 시녀가 기거한 방 같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머지 세 칸의 방에 휘장을 차례로 거두며 둘러보았다. 이 네 칸의 방은 모두 시녀들이 사용했던 방 같으니 우리는 도하랑군의 거실로 한번 가보자. 소부리는 말을 끝내자마자 수중의 철사를 높이 들고 가운데 칸의 방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는 그의 뒤를 바싹 따라가며 물었다. 여기에 시설은 아주 아담한데 아깝게도 왜 방문이 없지요? 소부리는 시익 웃었다. 누가 방문이 없다고 했느냐? 아까 낭자가 들어올 때 기관을 건드렸으니 그 방석판이 낭자를 문 입구까지 데려올 때 바로 이 방문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야. 주주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여기에 기관은 정말 심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군요. 그러나 그녀는 일순 멍청해졌다. 한눈에 확 들어오는 방 안의 시설은 정말 너무나 찬란한 것이었다. 주주의 집안도 강호상에서 매우 이름 있는 집이었다. 그런데 이곳의 방치장에 비해서 그녀의 집은 정말로 형편없는 것이었다. 소부리가 등을 찾아 불을 붙였다. 이 한 칸의 넓고 호화스러운 방은 비록 전부 다 흙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불빛에 빛나는 상하의 침대와 거울 조각의 아름다움과 집안의 장식은 더욱 사람의 눈을 부시게 했다. 소부리는 눈을 반뜨기며 혼잣말이냥 중얼거렸다. 노부는 온 천하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궁전까지도 가보았는데 그러나 헛수고만 했구나. 지금 도하랑군의 집에 온이 이곳에 보물을 10분의 1만 얻어도 평생을 놀고 먹겠다. 그리고도 죽을 때에 금으로 만든 관도 짤 수가 있겠군. 주주는 그 소리를 듣자 가소로운 듯 피식 웃었다. 어르신네는 정말 돈에 미쳤군요. 그렇게 줬다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침상을 향해 걸어갔다. 침상 옆에 하나의 문갑이 있었다. 그녀는 문갑 앞에 오, 더니 즉시 손을 내뻗쳐 서랍을 열었다. 당승문은 전에 소부리에게 주주가 어떤 물건 때문에 왔다는 것을 들었지만 지금 그녀가 얻고자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주는 하나하나의 서랍을 전부 다 열심히 열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여러 재긴 서랍에서 주주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소부리는 꽃이 조각된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쳐들고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벌써 부자가 된 것처럼 소부리는 주주가 열심히 서랍을 여는 것을 보고 느긋하게 물었다. 낭자 아직도 못 찾았소. 주주는 속이 상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유 속상해. 정말 이상해요. 서랍마다 전부 비었어요. 그 말에 소부리는 뜻밖인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빈 사람이라고. 혹시 우리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소부리는 이 말을 하고 나서는 즉시 강하게 부정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앞에 있는 두 개의 철문은 전부 다 안에서 잠겨있어. 밖에서 열었는데 어떻게 딴 사람이 들어왔겠나.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안으로 잠긴 문은 안에서 잠그어야 합니다. 그러니 분명 사람은 있었어요. 소부리는 짧은 신음소리를 연발했다. 음 그렇구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설사 이 문을 잠근 사람이 있어 죽었다고 해도 시체라도 있어야 한다. 이어 그는 눈동자를 굴리며 철사를 들어 가리켰다. 우리 저 네 개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도화 랑군의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 지금 소부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급했다. 그의 말이 끝난과 동시 둔탁한 소리가 나며 금색으로 조각한 문이 자동적으로 열렸다. 석실 안이 세 사람의 눈에 비쳤다. 하지만 석실 안은 아주 깨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부리는 기절할 듯이 놀라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으 끝났다. 끝났어. 과연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전부 다 운반해 갔구나. 소부리는 다시 급히 몸을 돌려 또 다른 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은 바로 그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열렸고 물러서면 자동적으로 닫혔다. 이 네 칸의 석실은 본래 도화랑군의 보물을 감추어 두는 곳이 틀림없었으나 지금은 다 만하나의 텅빈 방으로 변하고 말았다. 소부리는 네 개의 문을 바라보며 허탈 상태에 빠졌다. 이어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의자에 다시 앉았다. 휴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니. 주주도 낭패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네께서 보기에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 같아요. 소부리는 머리를 극적이며 쓰디쓰게 웃었다. 이 바보 같은 아가씨야. 이 일은 수십 년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며칠 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낭자가 내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냐. 주주는 완전히 속이 상해 토라졌다. 모르면 그만두세요. 이때 여태껏 가만히 있던 당승부가 끼어들었다. 소어르신네 도하랑군과 도하낭자는 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소부리는 미심적다는 듯 누나를 굴렸다. 자네는 정말 모르고 있나? 당승부는 고개를 저었다. 예 소인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소인은 호기심 때문에 왔습니다. 소부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나 이 늙은이는 재물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만 자네 같은 젊은이는 호기심 때문에 목숨까지 돌보지 않다니. 소부리는 다음 순간 마른 침을 삼키더니 주주를 향해 물었다. 낭자 이 늙은이가 말을 할까? 주주는 등을 돌린 채 쌀쌀하게 했다. 말하려면 하세요. 도하랑군은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니.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이며 눈을 찡그렸다. 낭자와 그는 약간의 관계가 있지. 그러나 내가 꺼리는 것은 그와 너 두 사람의 교리 비밀을 누설할까 봐였다. 당승부는 암암리에 급히 생각했다. 그렇다면 주주와 도하랑군은 확실히 무슨 관계가 있었구나. 주주가 등을 돌리며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소부리는 그냥 덤덤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만 낭자는 얘기해도 괜찮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말을 끝내고는 주주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당승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옛날에 강호에서 전해 내려온 내 구절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승문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아니 없습니다. 주주가 대신 나서며 말했다. 일문 불출 이방쟁집 3교구파 강호불불 소부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쳤다. 그렇다. 바로 그 내 구절이니라. 이 내 구절은 비록 수십 년 전에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연대 관계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당승문은 심히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다. 소인의 얕은 견문은 정말 창피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것으로 자네를 탓할 수 없지. 자네는 자주 나돌아다니지 않았으니 모를 수밖에. 소부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 말했다. 이 내 구절의 말을 풀이해본다면 첫 번째의 일문 불출이란 말은 바로 사천당문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사천당문은 독약 암기로서 강호해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아깝게도 당문의 자손들은 근 백년 전 조상의 개시를 받고 전부 다 강호해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의 말을 바로 일문 불출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당승문은 소부리가 가문을 얘기하자 갑자기 자기 부모님의 참사가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하마터면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지하실의 금관 소부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두 번째의 이방쟁집이란 바로 개방과 고죽방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개방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타구봉이고 고죽방의 제자들이 쓰는 병기는 청죽봉이다. 이 두 가지 병기는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그들 두 방의 제자들은 가끔씩 잘 싸웠다. 그리고 세 번째의 삼교란 바로 마교 현흥교 적신교를 두고 얘기한 것이다. 소부리의 긴 설명을 듣고 난 당승문은 매우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부리는 다시 이어 말했다. 도화랑군은 원래 마교도사 도번천의 둘째 제자였다. 그리고 또한 이 주준왕자의 하락 버지인 칠태공의 소사제였다. 당승문은 순간 깜짝 놀라며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원래 그녀는 마교의 한 사람이었구나. 마교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을 토할 줄 알고 검을 먹으며 또한 창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주주도 할 줄 아는지 여기까지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주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주주는 한낱 미천한 늙은이로 변장을 했으며 턱 밑에 또한 긴 수염을 내려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원래 면목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이때 소부리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도화랑군은 사람이 몹시 풍류하고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수많은 명문 규수들과 양당의 여제자들이 전부 다 그에게 반했다. 그래서 강호상에서는 그를 도화랑군이라고 불렀지. 소부리는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지루한 줄도 모르고 계속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강호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도화랑군이라는 이름은 온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강호에서 실종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또 화랑군은 현흥교의 이용을 당해서 도번천조 사회 마교의 한권 영궁 비급을 훔쳐갔다고 도했고 또 다른 사람은 도화낭자도 자기 사부의 비급을 훔쳐가지고 쌍쌍이 달아났다고 말했다. 소부리는 짧은 수염을 실세 없이 어루만지며 계속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사실 그때는 현흥교가 매우 부패한 해였다. 도화낭자는 바로 현흥교주 음기후의 관문제자였다. 그래서 현흥교의 창고는 전부 다 그녀가 관리했다. 나중에 가서 그녀의 사부가 죽자 도화낭자는 창고 안에 있던 진보 비급을 전부 가지고 도화랑군과 함께 도망을 쳐뒀다. 당승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었군요. 생각해 보아라. 옛날에 현흥교가 비록 부패했다고는 하나 도화낭자가 교주의 보물을 혼자서 독점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겠느냐. 소부리는 여기까지 말하고 주주를 쳐다보았다. 하물며 마교 중에서도 가장 귀한 한권의 영궁 비급을 이뤘다고 하니 물론 도화랑군을 찾아야지 이 두 사람은 구대문파에서 가만두지 않을 뿐더러 마교와 현흥교의 사람들도 온갖 수소문을 다하니 강호가 비록 넓다고는 하나 어떻게 몸을 감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이 산속에 숨은 것이었다. 당승부가 급히 물었다. 그런데 도화랑군의 나이는 지금 대략 몇 살쯤 되겠습니까? 소부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아마 80, 90세는 되었을 거다. 그럼 그들이 아직 살았을지도 모르겠군요. 당승부는 원래 대단치 않게 말했던 것인데 그의 말을 들은 소부리는 갑자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앞서 있던 매복기관들은 전부 다 움직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봐서 보물을 운반해 간 사람들은 분명히 기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이어 그는 회심에 미소를 지었다. 철문은 안에서 잠겼으니 절대 앞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 어쩌면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까지 말한 소부리는 즉시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그렇다. 반드시 다른 출구가 있을 것이다. 소부리는 잔뜩 기대에 찬 모습으로 실세업 이 철사를 가지고 온 집안을 치고 다녔다. 그러나 구석구석마다 다 뒤졌지만 문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소부리는 이상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렇다면 출구는 여기에 없다는 말인가. 주주가 오랜만에 입을 떼었다. 어르신네는 새누반의 기관 비급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출구를 찾지 못하죠. 소부리는 자부심이 강한 탓으로 주주의 경멸하는 듯한 말투를 듣자 즉시 눈을 부릅떠다. 누가 찾지 못한다고 했느냐. 출구는 집안에 없으니까 물론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주주는 눈을 흘기며 쌀쌀하게 말했다. 우린 기관 매복 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 어르신네가 찾아내세요. 소부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철사로 휘장을 걷고는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다. 주주는 당승무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후후 그가 화가 났군요. 그럼 우리는 빨리 뒤따라 갑시다. 소부리는 저만큼 앞서 허리를 굽히고 통로를 따라 밖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통로 출구에 있는 청옥병풍의 뒤로 가서 귀를 바짝 대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탁탁 치더니 갑자기 환성을 올렸다. 찾았다. 찾았어. 빨리 와라. 당승무와 주주는 즉시 달려갔다. 소부리가 수중의 철사로 바닥을 가볍게 건드리자 즉시 일진의 음악 소리와 함께 지면 위에 있는 하나의 장판이 즉시 통로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소부리는 주주를 바라보며 득이 만면하게 웃었다. 아까도 낭자를 이렇게 데려왔지. 주주도 가볍게 따라 웃었다. 도화랑군은 정말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군요. 방 안으로 즉시 모셔다 주는 것까지도 이드니. 소부리는 그녀가 말을 할 때 수중의 철사를 가볍게 돌려 음악 소리를 멈추었다. 이어 그는 발띠꿈치로 바닥을 힘껏 소리나게 쳤다. 그러자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바닥이 갑자기 일어나며 하나의 검은 동굴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이미 통로 위에 등불에 반사되어 하나의 대리석으로 만든 매끈한 계단이 아래를 항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당승문은 암중으로 매우 감탄을 했다. 이 산속은 정말 굉장하구나. 또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하다니 주주는 기뻐서 어린애처럼 교성을 올렸다. 정말로 문이 있군요. 그런데 어르신네는 어떻게 발로 밟아야 매복기관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부리는 빙굳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세 사람은 각기 화통을 하나씩 들고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아래는 아주 넓은 석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전부 다 우유빛 같은 옥 속으로 만들어졌다. 이것만 보아도 이 백석이 이 산중에 있던 것 이하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온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었다. 이 한 칸의 석실은 깨끗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하고 안정된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석실의 가운데는 한 구의 금색관이 있었다. 그 관은 불빛 아래에서 매우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당승무는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또 하나의 관이 나타났구나. 그렇다면 출구는 또 다시 관 안에 있다는 말인가. 도하랑 군은 기관 매복을 왜 관 안에다 설치를 할까. 주주의 생각도 당승무와 같았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네 이것은 하나의 금관이에요. 이것을 열어볼까요. 어쩌면 출구가 관 속에 있는지도 모르죠. 주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하나의 냉막한 음성이 들렸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주주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여 여긴 과연 사람이 있었군요. 소부리가 얼른 몸을 돌리고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허공에다 읍을 했다. 친구는 누구십니까. 냉막한 음성은 차갑게 호령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대답은 않고 딴소리들만 하는 것이냐. 소부리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이 부근에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몸을 감추어 도저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눈동자를 굴리며 대꾸했다. 친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면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만 하오. 냉막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너희는 벌써 나의 멸절신망의 아래에 있다. 그러니 노신이 기관만 누르기만 하면 너희는 즉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 것이다. 냉막한 목소리가 자칭 노신이라 했으니 물론 할머니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자 소부리는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 공손하게 읍을 했다. 원래 할머니이셨군요. 이거 매우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이곳의 간수이신가 본대. 냉막한 목소리는 재빨리 말을 가로채며 쌀쌀하게 말했다. 내게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노주인 앞에서 두 손을 묶고 무릎을 꿇는다면 노신은 아마 너희에게 편의를 다 솟아줄 것이다. 소부리는 그가 노주인이라 칭하는 소리를 듣자 즉시 금관을 향해 눈초리를 돌렸다. 도화궁주 심삼낭의 영구. 금관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곳에는 한 구예관밖에 없는데 안에 들어있는 자가 도하랑군이라면 도하낭자는 도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소부리는 짐짓놀라는 채 금관을 향해 음을 했다. 소재는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심연께서는 이미 고인으로 순간 냉막한 목소리가 말을 가로채며 물었다. 너와 노주인은 서로 친구지 아닌가. 소부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급급하게 물었다. 심철께서는 돌아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5년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짓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그렇군요.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군요. 소재는 지난 20년 동안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원수의 눈을 피했습니다. 심연께서는 한 장의 지도를 하사하셨지만 소재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는 작년에 겨우 원수가 죽자 약속을 이행하려 왔는데 그런데 심연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소. 소부리의 아무렇게나 말하는 소리는 정말 사실인 듯했다. 냉막한 음성이 조금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노주인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왔소. 소부리는 여전히 침통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심연께서 저에게 한 장의 지도를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런 은밀한 산속에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냉막한 음성은 반신반의했다. 그 말이 정말이오. 소부리는 희죽 웃었다. 이 늙은이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는 심청의 침필이니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도는 어디에 있느냐. 소부리는 주주에게 고개를 돌리며 명령했다. 제자야 그 지도를 꺼내거라.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전음의 술법으로 지시했다. 낭자 빨리 그 한 필의 양피를 꺼내라. 그리고 그녀가 몸을 나타낼 때 너는 그녀의 정면을 막아라. 주주는 즉시 대답하고 허리를 굽히며 품속에서 한 장의 양피를 꺼냈다. 그러자 왼쪽 첫 번째 벽에서 하나의 청인호파가 획 나타났다. 이리 가져오너라. 소부리는 내심 크게 기뻐하며 급히 재촉했다. 제자야 빨리 갖다 받쳐라. 주주는 여전히 공손하게 양피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청인호파 앞으로 걸어갔다. 바로 이때 소부리가 갑자기 몸을 솟구쳐 날아가는 것이다. 그는 입으로 음흉스럽게 웃으며 짓거렸다. 이 늙은이에겐 하나의 벼루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백일당귀이니라. 소부리의 외혼은 또 설상묘형이라 그가 땅에 소복이 쌓인 흰 눈을 밟고 지나가도 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소부리의 경공이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소부리는 가볍게 몸을 날렸을 뿐인데 어느새 본래의 자세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손에 거무티티한 물건을 잔뜩 쥐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인호파가 말한 멸절신망이었다. 주주도 소부리가 스치고 지나갈 때 즉시 몸을 한 바퀴 돌려 피하였다. 소부리의 이런 동작은 마치 정광석화처럼 빨라 청인호파는 사람의 그림자 한 번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수중에 있던 멸절신망만 뺏긴 것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크게 호통을 쳤다. 감히 노신의 앞에서 까불다니 순간 청인호파는 즉시 한 줄기의 섬광을 소부리에게 내질렀다. 소부리는 급히 철사를 휘둘러 상대방의 초식을 받았다. 창창창 하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철사는 청인호파의 단검을 전부 떨어뜨렸다. 청인호파는 자신의 단검이 실패하자 얼굴에 잔뜩 살기를 띄고 마치 거센 파도처럼 소불이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이 일진의 맹공은 검식이 괴이할 뿐만 아니라 위력 또한 막강하여 소부리는 완전히 막지 못하고 상대방의 검광 아래 덮이고 말았다. 주주는 낮은 소리로 당승무에게 말했다. 이 노파의 무공이 아주 높군요.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 청인호파의 목소리가 다시 온 석실에 울렸다. 이 늙은이야 내가 노신의 몇 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 보자. 그가 검을 휘두르자 즉시 한 줄기의 섬광이 날았다. 소부리는 피할 수가 없어 즉시 철사를 들고 막았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소부리는 즉시 두 발자국 물러나 이마에 땀을 씻으며 빈정거렸다. 형수님 힘이 대단하시군요. 청인호파는 다만 냉소를 날리며 또 다시 덮쳐왔다. 소부리는 수중에 다만 하나의 철사만 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불리해졌다. 소부리는 피하는 것조차 점점 고역을 면치 못했기에 한눈에 벌써 패배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주주가 다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소노인께서 감당하시지 못하니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겠어요. 말과 함께 당승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쌍장을 휘두르며 협공에 갔다. 청인호파는 비록 소부리와 싸우고 있지만 다른 두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으므로 즉시 또 주주를 향해 찔러갔다. 주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쌍수를 동시에 바랬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상황은 전혀 뜻밖이었다. 주주의 쌍장이 상대방을 격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인호파의 검식에 의해 흡수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소부리는 주주가 끼어드는 바람에 약간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일순간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검새는 조금도 늦춰지지 않고 여전히 급급하게 공격해왔기 때문이었다. 주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쌍장을 더욱 빨리 휘두르며 즉시 18초씩이나 공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청인호파의 공력은 더욱 막강하여 이번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반격을 받고 말았다. 지금 청인호파가 쓰고 있는 건법은 바로 천하각 문파의 건법을 종합한 것이다. 그것은 비록 보기에는 혼잡하고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초식이 빠르고 변화가 무쌍하여 두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추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법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구대물락의 협력에 의해 제압되어 수십 년 전에 강호에서 사라졌던 것이었다. 당승문은 이 광경을 보자 몹시 마음이 다급했다. 그 자신도 비록 건법을 사용할 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세 사람의 격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승문은 약간 주시하다가 갑자기 대갈 일성을 질렀다. 손을 멈추시오. 하지만 그의 이 일성에 주춤할 청인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장검을 더욱 빨리 휘둘러갔다. 그러자 소부리와 주주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검광이 살벌하게 스쳐가는 가운데 청인호파가 낄낄대며 소리쳤다. 이놈아 왜 떠드느냐. 노신이 이들을 처치한 다음에 내놈을 상대하겠다. 당승문은 그녀가 손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독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보자 마음이 몹시 초조하였다. 당승문은 더 이상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사부의 흑옷불을 꺼내 들고 덮쳐가려고 했다. 이때 소부리의 음성이 그를 가로막았다. 노재 자네에게 독이 있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만약 조금 더 지체하면 이 늙은이 와 낭자는 모두 그녀의 검 아래 부상을 입고 말 것이다. 철함 노인 몹시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던 당승문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기뻐했다. 그렇지 내가 왜 그 사실을 잊었을까. 사부는 비록 무형의 독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즉시 독을 꺼내 들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할망구 조심해라. 하고는 손을 휘둘러 공중을 향해 튕겨내었다. 청인오판은 젊은 나이의 당승무가 독을 사용하는 능수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냉랭하게 비웃었다. 이놈아 너희 셋은 하나라도 빠. 그녀는 원래 빠져나갈 생각은 말라고 소리치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체 말도 끝냈지 못하고 그녀는 몸을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주주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큰 소리를 질렀다. 할망구야 그래도 또 큰 소리를 치겠느냐. 주주는 검을 휘두르며 청인오판의 어깨를 치려고 했다. 이때 소부리가 낮은 소리로 급히 만류했다. 낭자 절대 부상을 입혀서는 안 돼. 이어 그는 다시 철사를 휘둘러 주주의 장검을 막았다. 주주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는 못마땅한 듯 물었다. 아까 우리는 하마터면 그의 손에 죽을 뻔했는데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소부리는 철사로 급히 청인오파의 혈도를 찌르고 나서는 당승무에게 지시했다. 노제 지금 그녀에게 해악을 주게. 주주는 여전히 못마땅해서 투덜거렸다. 아니 해악은 왜 줍니까. 해악을 왜 주다니. 그럼 그녀의 늙은 목숨을 빼앗으려 그러느냐. 당승문은 한 알의 환약을 꺼내 즉시 청인오파의 입속에 넣어 주었다. 청인오파은 정신이 들자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늙은 놈아.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소부리는 손을 흔들며 그냥 히쭉 웃었다. 어떻게 하다니요. 이 늙은 것의 제자는 당신에게 약간의 행동을 제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늙은이는 사실상 당신에게 아무런 악의도 없습니다. 청인오파은 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고함을 질러대었다. 이 늙은 놈아. 감히 노주인의 안식처에 와서 관을 열려고 하다니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내놈들의 수작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소부리는 아까 빼앗은 한 줌의 멸절신망을 청인오파 옆에다 놓았다. 이 늙은 것과 당신의 노주인과는 따지자면 그래도 옛날에는 암연이 좀 있었소. 그리고 이 낭자도 당신 노주인의 손녀가 됩니다. 그녀는 마교의 문화인가. 그렇소. 그러자 청인오파은 갑자기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를 찾아왔구나. 소부리는 매우 미안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공손히 말했다. 우리는 전부 다 남도 아니니 이 늙은이는 당신에게 한 가지의 일을 묻고자 합니다. 청인오파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모른다. 소부리는 그녀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다시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알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노주모께서 안녕하신가 하는 것이오. 청인오파은 그 말의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녀를 왜 묻나. 소부리는 즉시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도환왕자는 과연 죽지 않았구나. 이어 그는 즉시 킬킬 웃으며 다그쳐 물었다. 당신의 노주모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의 노주모는 여기에 없다는 말이군. 청인오파은 이 말을 듣자 즉시 경악했다. 나는 노주모가 여기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 늙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소부리는 강호에서 노련하게 굴러먹은 터라 무슨 일이든지 직접 말하지 않고 테두리만 얘기해도 즉시 짐작해 낼 수 있었다. 청인오파은 이제서야 소부리가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눈을 내리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소부리 또한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다는 듯 키득되었다. 말하기 싫으면 그만두시오. 이 늙은이에게는 열쇠가 있으니 우리는 혼자서라도 찾을 수 있소. 소부리는 말을 끝내고는 허리춤에서 한 모금의 열쇠를 꺼내 청의 노인의 눈앞에 흔들었다. 순간 청인오파은 두 눈을 부릅뜨고 크게 소리쳤다. 이 늙은이야. 너는 언제 노신의 열쇠를 훔쳐갔느냐. 빨리 이리 내놓지 못해. 소부리는 어림도 없다는 듯 계속 빈정거렸다. 히히. 서두를 필요는 없소. 우선 들어가서 찾아본 후에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그러니 당신은 여기서 푹 쉬시오. 그리고는 즉시 두 사람에게 눈짓을 보냈다. 자 우리는 이제 가보자. 당승모와 주주는 그의 손짓에 즉시 따라갔다. 청인오파은 너무도 분한 마음에 어쩌지 못하고 욕설만 퍼부어대었다. 이 늙은 놈아. 만약 내놈이 그 열쇠를 잘못 건드리면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소부리는 벌써 들어갔다. 당승모와 주주도 그녀의 말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따라서 들어가 버렸다. 이 좌우의 벽 사이에는 하나의 좁은 틈이 잇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축소를 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가기 전에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 좁은 틈을 타서 4, 5장쯤 들어가니 통로는 즉시 넓어졌다. 그 한 칸은 마치 거실 같기도 하고 또 불당 같기도 했다. 중간 벽 있는 데는 하나의 나무 탁상이 있고 그 위에는 일장 가량 되는 관음대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불상 앞에 등불도 켜져 있었다. 그리고 탁상 위에 있는 작은 쟁반에 염주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아 청인오파가 심심하면 여기에 와서 연부를 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 석실 옆에 하나의 문이 안으로 향이 있었는데 아마 청인오파의 거실인 것 같았다. 게다가 오른쪽으로도 좌우 양쪽에 각기 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긴 복도인 듯 매우 어두컴컴했다. 소부리는 천리와 등을 높이 쳐들고 앞장서서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복도의 양쪽에 늘어서 있는 석실들은 전부 다 협소했다. 어떤 곳은 자질구레한 가구가 들어있는 데도 있었고 그나마도 없는 방도 있었다. 세 사람이 복도 끝까지 오짜 거대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철문 위에는 어린애의 팔뚝만한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소부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웃었다. 아마 여기가 출구인 것 같다. 입으로 말하면서 그는 열쇠를 꺼내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러자 앞에 컴컴한 통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소부리는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며 화통을 높이 들고 그 안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도 이어 뒤따라 들어갔다. 세 개의 불빛에 비치는 통로 양쪽에는 각각 다섯 개의 철문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모든 철문마다 굳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소부리는 이것을 보자 즉시 얼굴에 기쁜 빛을 띄었다. 혹시 이 철문 안에 있는 것이 도하낭자의 보물이 아닐까. 이어 제풀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 그럴 거야. 틀림없어. 도하란 군이 죽자 그녀는 매우 상심한 끝에 세상 살맛을 잃어버려 모든 보물을 전부 다 이 안에 넣어두고 청인 오파에게 지키게 한 다음 자신은 아마도 피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혼자 짓거려놓고는 그는 키득되며 기뻐했다. 히히히 이것이 바로 북이란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소부리가 언제 부자가 됐는가 하고 생각해왔는데 뜻밖의 이런 재화가 이 늙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주주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어르신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아주 미쳤군요. 소부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탐욕스럽게 말했다. 강호에서 횡재를 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 늙은이 하나뿐이겠는가.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흥교와 마교의 영공비급을 얻어서 무림의 제일 고수가 되고 싶기도 하지. 주주는 소부리가 영공비급이란 얘기를 꺼내 자 즉시 재촉했다. 그만 얘기하고 빨리 열어보세요. 소부리는 매우 기분이 좋은 듯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첫 번째 석실의 문을 열었다. 불빛 아래 비치는 이 석실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방 한가운데 또 다른 철책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철책 안에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낀 노인이 단정하게 앉아있었다. 석실 안이 어둡기 때문에 앉아있는 노인이 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할 수조차 없었다. 소부리는 짧은 비명소리를 내며 고개를 캬 웃거렸다. 응 이상하다. 여기는 감방인가. 이때 갑자기 앉아있던 노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렁찬 소리는 마치 천등과 같아 세 사람의 귀속까지 윙윙거릴 지경이었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 즉시 물었다. 귀하는 내공이 매우 정심하군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연금을 당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의 눈에 섬광이 번쩍하더니 이상하다는 듯 그는 다시 물었다. 너희는 요구의 수화가 아니냐. 소부리는 고개를 흔들며 슬금슬금 물러났다.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들은 다만 심심해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만 다녔을 뿐입니다. 하고는 문 가까이 오자 즉시 철문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주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르신네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부리는 낮은 목소리로 투덜대듯 대꾸했다. 누가 알아. 모르신다면 왜 묻지를 않았어요. 소부리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여전히 낮게 중얼거렸다.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의 무공은 아까 그 할 망구보다 수십배나 더 고명한 것 같다. 그런 이 귀찮은 일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당승무가 말했다. 저 노인장께서는 어쩌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니 우린 기왕에 왔으니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맞아요. 저 사람은 어두컴컴한데 갇혀있으. 네 우리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를 놓아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의 내력을 알아보고 놓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부리는 고개를 흔들며 거부했다.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하는군. 그러나 주주는 굽히지 않았다.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소부리는 할 수 없이 승낙을 했다. 좋아 좋아 정의라고 하자. 그럼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한 그는 또 다시 통을 높이 쳐들고 들어갔다. 늙은 친구 당신은 대체 누구요? 그러자 꾸짖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노부가 누구이던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소부리는 웃으며 대꾸했다. 제가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형 같은 높은 무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노인은 냉소를 쳤다. 흥 그것은 밖에 있는 두 명의 젊은이들이 너보고 물어 보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소부리는 깜짝 놀라 암중에 중얼거렸다. 이렇게 두꺼운 철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어 소부리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저는 호의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 내가 바로 소까냐? 소부리는 더욱 소스라치게 놀랐다. 늙은 친구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기도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노부는 남에게 들었다. 소부리는 흥분을 금치 못하며 더듬대었다. 친구께서 기왕이 늙은이의 이름을 말했으 니 저는 옹당 당신을 놓아주어야 하겠군요. 이어 소부리는 철문을 열려고 하였다. 철문을 연다고 해도 노부는 살아서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소부리는 벌써 그의 말을 묵살하고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친구의 몸에 쇠사슬이 감겨있다고 해도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당승무와 주주도 따라 들어갔다. 눈앞에 보이는 노인은 땅에 앉아있었는데 머리는 길어서 땅을 덮고 수염은 무릎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제일 경이한 것은 그의 양 어깨에 있는 뼈 사이의 각기 하나에 검고 육중한 철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였다. 또한 철안 뒤로 두 줄의 쇠사슬이 치렁치렁하게 늘어져 땅속 깊이 파묻혀 있었다. 소부리는 이것을 보자 즉시 경하게 소리를 질렀다. 뼈를 뚫었군요. 노인은 입맛이 쓴 듯 침중하게 말했다. 만약 이것이 쇠사슬이라면 노구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면철산풍마 동으로 특수하게 주문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친구는 그녀와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 런 독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 대신 매서운 눈초리로 소부리를 쏘아 보았다. 상대방의 눈초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소부리는 이렇게 느끼자 상대방의 한 쌍의 눈이 예리한 단도와 같이 느껴져 절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 저의 물에 가. 소부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다. 노부는 이름하여 염지천이라 한다. 이 염지천이라는 세 글자가 소부리의 귀에 전해지자 그는 마치 청천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랐다. 다 당신이 바로 자의교주 염지천. 이때 주주가 한 발 물러서며 한광을 번쩍였다. 그녀의 옆구리에서 전광을 바라고 있는 단도가 뽑혀져 나온 것이었다. 주주는 단도로 염지천을 겨누며 원한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잘됐다. 잘됐어 당신이 바로 동사도주였구나. 이 늙은 도정놈아. 내놈은 나의 어머니를 죽이고도 모자라 다시 자객을 보내어 내 할머니까지도 죽이려 했지. 이놈아 잘 걸렸다. 내 피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염지천은 꼿꼿하게 앉아서 전혀 표정이 변화도 없이 주주가 겨누고 있는 단도를 바라보았다. 낭자는 청상인 한선자의 문화 같은데 노부는 동사도주가 아니다. 아마도 낭자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 주주는 냉랭하게 냉소를 날렸다. 흥. 이 늙은 도정놈아 그래도 시치미를 떼려고 어림도 없다. 내 오늘 내놈을 죽이고는 무림을 대신해 철저히 복수를 하겠다. 염지천이 조금 높은 목소리로 주놈하게 물었다. 낭자의 영당은 대체 누구인가. 노부는 마교와 어떤 원한도 없으며 더구나 사람을 죽인 일도 없는데 순간 주주는 무섭게 분노를 일으키며 치를 떨었다. 이놈아.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이 마당의 변명은 무슨 변명이냐. 임무. 소부리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즉시 주주에게 말했다. 낭자 내가 보기에는 이 일에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주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흥. 자기 자신도 염지천이라고 똑똑히 말했는데 가짜일 리가 없어요. 이번에는 소부리가 주주를 달래는 입장이 되었다. 노인은 남에게 어깨뼈까지 뚫리고 여기에 연금을 당했으니 가려고 해도 아마 못 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 무엇을 물어보려고요. 소부리는 노인을 한번 훑어보며 말했다. 만약 그가 동사도 주라면 3년 전에 무림의 많은 고수들이 섬에서 실종이 되었으니 그것만 하더라도 물어보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염지천은 전혀 알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소부리의 눈동자가 염지천을 예리하게 가늠했다. 당신은 정말로 자의교주 염지천입니까. 염지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온 천하에 동성동명의 사람은 비록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무림에서 염지천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노부 한 사람밖에 없네. 주주가 그것 보라는 듯 대뜸 나섰다. 그거 보세요. 그가 자의교주라고 시인을 하지 않아요. 염지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노부가 자세곳을 즐겨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의교주라고 칭했을 뿐이지 노부가 어떻게 진짜 교주가 되겠느냐. 소부리는 눈을 부릅뜨고 몹시 경악해했다. 그렇다면 3년 전에 동사도에서 자의문을 창립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오. 염지천은 배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노부는 요구에 의해 여기에 감금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소부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음 그렇다면 이상한데. 그러자 오히려 염지천이 소부리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소영이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 없나. 소부리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물어물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매우 길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각대문파들은 한 장의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의교주 염지천이 동사도에다 자의문을 창립하려고 보낸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호상의 각 문파들은 전부 다 참가했지요. 그리고 소림사에서 나온 사람은 나한당의 조지지통대사였고 무당파에서 참석한 사람은 천학도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파들은 전부 다 문파의 장수가 아니면 문화제자들이었습니다. 염지천이 다시 물었다. 소영도 참가하였소. 소부리는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염교주는 아 늙은이가 섬에 가서 물건을 훔칠까봐 염려해서 제게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청첩장을 받았다면 아마 오늘 이렇게 여기에 서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염지천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그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살해된 것이 아니오. 소부리는 고개를 저었다. 간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대회가 끝났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자마 자 9대 문파는 하마터면 맞조에 의해 몰살될 뻔했습니다. 어째서. 듣자하니 동사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대회장에서 염교주의 문화제자들이 강문각파의 진상검법을 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제자들은 그러면 서도 다른 강문각파의 건법을 하나하나 전부 다 깨뜨렸다더군요. 이 한수로 동사도주는 아마 9대 문파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 같았지만 9대 문파 쪽으로 본다면 그들이 자기네의 진산무악을 훔쳐서 배웠고 더구나 그것이 그들에 의해 일일이 깨뜨려졌으니 9대 문파 쪽이 어찌 다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염지천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담담하게 말했다. 옛날에 현웅교의 망검귀종검법이 천하각문각파의 정화를 포함하고 있으니 그들이 9대 문파의 검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지. 그 말을 들은 소부리는 깜짝 놀라 크게 소리 내어 물었다. 그렇다면 동사도의 문인들은 모두 현웅교의 제자란 말씀입니까. 염지천은 대답을 않고 다만 그 다음 말을 재촉할 뿐이었다. 소청은 계속 말씀하시오. 소부리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원래의 화재로 돌아갔다. 그리고 소림장문지통대사와 무당장문천승자가 나타나서 나머지 9대 문파를 집합시켜 대책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동사도의 음무였습니다. 어째서 동사도의 음모라고 할 수가 있소. 소부리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이어 말했다. 바로 동사도에 참가한 지통대사 천학도장 종남장문종자기 등은 전부 다 동사도의 문인들이 변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9대 문파의 집합 장소에 나타나서 9대 문파끼리 서로 살생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음모가 홍채문주에 의해 간파되어 즉시 제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데 아까 소영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림 중에 많은 고수들이 섬에서 실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소부리가 다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백대회가 끝난 후에 동사도가 적극적으로 다른 한 가지의 음모를 죄하고 있는 것을 홍채문파가 발견했지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고수들이 함께 동사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많은 절정 고수들이 동사도에 간 후부터는 마치 깊은 바다에 잠적한 것처럼 소식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부리는 세 사람을 동시에 굽어보며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어 말했다. 다시 9대 문파의 장문인들은 홍채문주가 자기네들을 구해준 은덕을 갚으려고 즉시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괴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곳은 옛날의 호화스럽던 궁전들이 모두 무너지고 또한 홍채문주만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자위문의 제자들까지도 전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후에 다시 만나보지 못했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이상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쪽이 격투를 벌렸다면 싸운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 는 것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깨어진 기화짱들 뿐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홍채문주가 사람을 이끌고 달려갈 때 섬 위에서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니 믿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림 근 뇌의 최대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때 당승문은 마음속으로 크게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음 원래 3년 전에 강호에서 그처럼 큰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렇다면 주주의 모친도 아마 동사도의 강고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염지천이 길게 한숨을 내뿜었다. 그 일은 과연 근래에 보기 드문 이상한 일이군. 그런데 홍채문주는 어떻게 해서 동사도에 딴 의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소. 글쎄요. 그건 역시 강호상에서는 다만 그렇다는 전설만 남아있을 뿐 대체 홍채문주가 발견한 의문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염지천이 두 눈을 무겁게 내리깔고는 마치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노부의 생각으로는 이 음모가 반드시 사람의 실종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소부리가 이어 말했다. 동사도는 이미 잿더미로 변했는데 어떻게 옛날의 음모를 조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염지천은 매우 억울한 듯 영거프 탄식을 했다. 대체 어떤 자가 노부를 가장하고 강호의 풍파를 일으켰을까 휴. 그러나 노부는 아깝게도 이렇게 석굴에 갇혀 폐인과 마찬가지니 아깝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철양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말의 동정을 품게 했다. 소부리는 암중으로 생각을 굳히며 중얼거렸다. 동사도는 염지천의 이름을 빌어서 자해문을 창립하고 그리고 진짜 염지천은 여기 이렇게 연금을 당하고 있으니 하지만 상대방이 염지천으로 가장한 데는 이것과 필시 최소한의 관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부리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느라 염지천의 아깝다는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말았다. 주주의 모친은 당승무가 짐작한 대로 동사도에서 실종이 되었다. 아까까지도 그녀는 염지천을 원수로 보고 있었지만 염지천이 여기에 갇힌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니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염지천을 매섭게 주시하고 있다가 이 아깝다는 한마디에 즉시 의문을 표했다. 아니 무엇이 아깝다는 말이죠. 염지천은 순간 두 눈을 부릅드며 분노의 빛을 역력히 띄더니 다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깝다는 것은 노부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부리가 말을 하려는데 주주가 급히 염지천의 말을 가로챘다. 만약 어르신네께서 강호에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 노부가 강호에 다시 나갈 수 있다면 내 몸소 동사도에 가서 그놈의 개교를 살펴보겠다. 이때 소부리가 경악하며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노형의 말씀은 동사도주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염지천은 의미있게 웃었다. 그 사람이 20년의 공로를 들여서 계획을 꾸몄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겠소? 소부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러나 동사도는 벌써 잿더미로 변했고 이 3년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했어도 단서를 잡지 못했는데 염지천이 여전히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속임수밖에는 되지 않지. 만약 노부의 추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강호의 모든 강문 각판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멸망을 하고 말 것이오. 소부리는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노형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아마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 것 같군요. 이때 주주가 급히 끼어들었다. 저의 모친이 모함을 당했나요. 염지천이 냉랭하게 고개를 저었다. 노부는 여기에 갇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나. 이어 주주를 똑바로 주시했다. 낭자의 모친 등의 사람들이 모함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얘기하기가 곤란. 주주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즉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의 모친께서는 아직까지 모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이어 염지천은 소부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형 동사도가 잿더미로 변한 후에 강호해는 어떤 큰 병고도 없었소. 처음에 2년 동안은 흑백양도 간에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는 않았소이다. 그러나 몇 개 월간에 걸쳐 두 가지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소? 소부리는 매우 깊이 생각하는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거리는 매우 멀지만 그러나 노형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은 대강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이어 그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의 일이 발생한 때는 작년 12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때 남해문의 장문이었던 양영공 부부와 그들의 유일한 딸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 살해를 당하자 그 후 사흘이 못 가서 남해문의 12대 제자들도 선후할 것 없이 전부 재난을 당했지요. 그들의 원수가 누구인지는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사건은 금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천당문의 장문인 당승종 일가 열세 식구들인데 모두 원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했지요. 당승문은 자기의 집안 참사를 듣자 하마터 몇 눈물을 쏟을 뻔했다. 이때 주주가 나서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리고 또 저의 할머니도 이름 모르는 도적에게 주와임말을 당했어요. 낭자의 할머니가 누구신데 저의 할머니는 바로 칠태파이에요. 염지천은 매우 놀랐다. 이제 보니 낭자는 한선자의 영예였구나. 음 그래서 한선자의 유명한 백보단수의 청상이니 낭자의 수중에 들어갔군. 염지천은 주주의 당검을 그래서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노부가 알기로는 칠태파는 30년 전에 문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던데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주주는 가볍게 코웃음쳤다. 무림산호 인재 할머니 정도로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저의 할머니는 은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백장 노비에서 뛰어내린 것이지요. 염지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칠태파의 무공은 벌써 화경에 접했는데 어떻게 해서 남에게 주와임마의 화를 입었지요. 주주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만 할머니께 듣기를 금년 초순 어느 날 밤에 할머니가 정실에서 운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요. 보통 때 할머니의 정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법은 극히 빨라서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한 순간 벌써 가까이 다가와서 할머니의 어깨를 눌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을 끝낸 주주는 그날의 일을 기억해 내려는 듯 두 눈을 굴렸다. 그 사람이 잔뜩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만 어깨에 무거운 힘만을 의식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만 할머니더러 나이가 많고 여태까지 무림해 그 이름을 떨쳤으니 집에 그냥 있으라고만 했다는군요.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깨가 가벼워진 것을 의식하여 고개를 들자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번개처럼 문을 뚫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 자의 신법은 매우 놀라워 할머니가 쫓아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군요. 소부리는 매우 놀랍다는 듯 혀를 내둘렀다. 낭자의 할머니가 마교의 노조종인데도 그 사람은 달아날 수 있었다니. 주주 역시 동의했다. 네 그래요. 할머니께서 말하기를 암만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미 죽은 무림 고수들까지도 생각해 보셨다고 해요. 염지천이 물었다. 그런데 낭자의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 주와인마를 당했다는 것인가. 바로 그날부터 할머니는 몸이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느끼셨나. 주주는 잠시 입을 깨물고 있더니 다시 이어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다만 피곤하다고 느꼈을 뿐인데 나중에는 두 다리가 몹시 무겁고 평상시처럼 영민하지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달도 못되어서 두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그제야 암수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대요. 염지천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낭자 할머니의 주견으로 당시에 조금도 발견을 못했었나. 개 할머니가 말하시기를 그 사람이 간 후에 즉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염지천은 짧은 신음소리를 내며 무엇인가 짐작을 한 것 같았다. 낭자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도하랑군이 숨겨놓은 반권의 마교 영굴진경 때문인가. 주주는 염지천이 이 뜻밖의 사실을 말하자 매우 놀랐다. 예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굴진경의 학권에는 수복형공의 법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그것을 연마하기도 전에 아깝게도 도하랑군에게 빼앗겼어요. 그 후 저는 사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도하랑군의 행방은 영영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 무의식 중에 도하랑군의 소식을 듣고 따라왔지요. 염지천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물었다. 낭자는 영굴진경을 찾았는가. 주주는 심히 억울한 듯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찾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염지천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요구가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때 주주는 아까부터 궁금해하던 것을 즉시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네는 아까부터 요구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염지천은 흘끗 주주를 쳐다보며 말했다. 도하낭자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하낭자는 여기에 없는데 어디에 갔어요. 염지천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요구는 현웅교의 무학에 정통하며 공력도 한 벌서 화경에 달했으니 무림 중에 그녀를 대항할 만한 적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낭자가 그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염골진경을 뺏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저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찾아야 해요. 그러자 갑자기 염지천이 안색을 매우 신중하게 굳히며 진지하게 말했다. 낭자 노부에게 한 가지 교환 조건이 있는데 응답해 주겠느냐. 생사의 거래. 주주가 급히 물었다. 무슨 교환 조건인가요? 염지천은 이 순간을 노렸다는 듯 재빨리 말했다. 만약 낭자가 노부에게 청상인을 잠깐 빌려준다면 노부는 낭자를 도와서 연골진경을 뺏어오면 좋겠다. 주주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도하낭자의 행방을 알고 있나요? 모른다. 그러나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안으로 노부는 반드시 그 요구를 찾을 수가 있다. 소부리는 속으로 급하게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듣자하니 한 선자의 청상인은 쇠를 마치 두부처럼 자른다고 하였는데 그는 청상인으로 저 쇠사슬을 자르려고 하는 모양이군. 사실 옛날 염지천은 선방의 둘째로 이름을 날리었다. 그러니 그의 무공은 첫째 아니면 둘째 가는 실력이었다. 이러한 신분이기에 그는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교환 조건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소부리는 희죽 웃으며 종용했다. 낭자 이 조건은 괜찮으니까 빨리 대답하여라. 그러나 주주는 선뜻 응하지 않았다. 이 칼은 제 어머니의 것이니 어르신네께 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잘라드리게더요. 염지천은 어설프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낭자 비록 낭자에게는 청상인이 있지만 그러나 노부 몸에 감겨있는 쇠사슬은 수십 가지의 금속으로 만든 것이니 낭자는 아마 자르지 못할 것이야. 주주는 피식 웃었다. 제가 자르지 못하는 것을 어르신네가 어떻게 자를 수 있나요. 염지천은 그냥 웃었다. 낭자는 아마 시험에 보면 알 것이다. 주주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시선으로 청상인을 한번 훑어보았다. 저의 이 청상인은 앞만 단단한 물건이라도 자를 수 있는데 하물며 이런 하찮은 쇠사슬을 자르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요. 주주는 칼잡이의 진력을 주입시켜 땅에 늘 얻어있는 쇠사슬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챙! 하는 소리가 나며 불꽃이 사방으로 튕기어졌지만 그 쇠사슬은 끄덕도 없었다. 주주는 이 뜻밖의 결과에 쏟으라 치도록 놀랐다. 그녀는 급히 자기의 칼날을 살펴보아드나 다행히도 칼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소부리는 더욱 놀라 자신도 모르게 부르지덧다. 아니 이 쇠사슬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었기에 한선자의 청상인으로도 자를 수 없는가 염지천은 보라는 듯이 싱긋 웃었다. 낭자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듣겠지. 주주는 그래도 믿지 못했다. 개가 자를 수 없는 것을 어르신네가 어떻게 자를 수 있어요. 염지천은 재차 반문했다. 낭자 아직도 믿지 못하겠나. 주주는 몫이 미심쩍어했다. 개 어머니가 저에게 청상인을 물려줄 때 말씀하시기를 이 칼은 그 분께서 옛날에 명성을 날렸던 명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늘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남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자르지 못한 쇠사슬을 어르신네가 자를 수 있다면 빌려주겠어요. 염지천은 쇠사슬을 흔들어보며 자신있게 말했다. 노부가 낭자에게 청상인을 빌리는 것은 다만 교환 조건에 의해서이다. 그러니 만약 낭자가 노부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리 자르던 못 자르던 그것은 바로 노부 자신의 일이다. 주주는 수중의 청상인을 건네주며 머리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르신네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소부리와 당승문은 물론 믿지 못했다. 그러 나같은 단도로서 주주가 자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그가 자를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하여 눈을 빛내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 염지천은 단도를 받자 예리한 칼날을 손으로 쓸며 새삼스럽게 장판식을 했다. 아 노부는 여태까지 남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10년 동안의 연금 생활 중에 햇빛 한 번 받아보지 못했으니 만약 자네들 세 사람이 아니었다면 노부는 이 산 중에서 그냥 죽어야 할 것이다. 당승문은 그가 단도를 든 채 자를 생각을 하지 않자 급히 독촉을 했다. 어르신네께서는 할 말이 있다면 쇠사슬을 자르고 난 후에 말씀하십시오. 염지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쇠사슬을 자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노부는 쇠사슬을 자르기 전에 10여 년 전에 연금당한 일을 회상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한 염지천의 두 눈에서 갑자기 사람에게 전율을 주는 한광이 뻗어나왔다. 주주는 마음속으로 잔뜩 벼르고 있었다. 아까 나는 전력을 다해도 끊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르나 두고 보자. 이때 청상인에서 갑자기 새파란 광망이 뻗어나왔다. 마치 가을밤의 초생날처럼 그것은 매우 차갑고 싸늘하였다. 순간 소부리는 깜짝 놀라 급히 소리쳤다. 검기다. 빨리 물러나라. 그러면서 재빨리 두 발자국을 물러나는 것이었다. 당승무와 주주 두 사람 또한 소부리의 말을 듣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동시에 날카로운 음향이 들려왔다. 이어 염지천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다. 하하하 당황할 필요는 없다. 노부가 어찌 너희들에게 상처를 입히겠느냐. 주주가 자세히 보자 염지천의 어깨에 감기어 있던 두 개의 철화는 이미 이 전황석화 같은 순간에 완전히 끊어져 땅에 떨어졌다. 이리 이쯤 되자 주주는 일숨 멍청해졌다. 그녀는 하마터면 자신의 눈까지도 믿지 못할 뻔했다. 이어 소부리가 얼굴에 경악한 빛을 띄며 신음을 했다. 오 이 늙은이는 비록 강호에서 수십 년간 돌아다녔지만 이런 것을 실제로 볼 줄은 정말 몰랐다. 염지천은 옷에 먼지를 털고 나더니 청상인 을 주주에게 돌려주었다. 낭자보검을 거두어라. 주주는 단돌을 받자 즉시 칼집에 넣었다. 그제야 염지천은 소부리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소영은 이 몸을 너무 과대평가 하셨습니다. 원래 따진다면 바로 도하요부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20여 년의 연금 생활로서 노부는 옛날에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검술요결을 착안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부에게 그러한 공력이 있다고 해도 낭자의 청상인이 없이는 여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말을 맺기 전에 갑자기 냉랭하게 소리쳤다. 누구냐. 이어 밖에서 냉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다. 이 도정노마 감히 노신의 열쇠를 훔쳐서 문을 열고 들어가다니 그러나 너희들은 살아서 나갈 생각은 아예 말아라. 청인호파는 손에 멸절신망을 쳐들고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문에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가 실내의 상황을 보았을 때 즉시 안색이 변했다. 그와 동시 염지천은 대갈 일성을 질렀다. 서라. 하며 그는 팔을 뻗쳐 격공점혈의 수법으로 일장을 찔러갔다. 펑. 청인호파가 뒤로 물러가는 바로 그 순간 터지는 소리와 함께 한 줌의 남색광채가 실내에 격사되어 왔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 급히 땅에 엎드리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현음교의 멸절신망이다. 그러나 주주는 급히 몸을 번득여 신속히 당 승무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염지천의 냉소가 울렸다. 흥. 이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이어 즉시 그의 왼쪽 소매자락이 펄럭이며 여러 사람의 동작들이 서로 엇갈리는 순간에 석실 안에서는 찢어지는 둔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부리는 머리를 쌓은 곳 땅에 엎드려 있던 참에 비명소리가 들리자 즉시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았다. 그 한 줌의 멸절신망은 벌써 염지천의 소매자락에 의해 전부 되살아나 청인호파의 몸에 맞았던 것이다. 다음 순간 청인호파는 문 입구에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당승무는 위험했던 순간에 주주가 자기의 앞을 막아 주자 즉시 감격해서 얼굴을 붉혔다. 가 감사합니다. 주주도 일시적으로 얼굴을 붉히며 입으로 가벼운 일상만 내었을 뿐이었다.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감탄해 했다. 이 늙은이가 듣기로 멸절신망은 너무나 독해서 한 번 발사되면 막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러나 염노형이 여기 있으니 앞으로 어떤 암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염지천은 담담하게 웃으며 청인호파를 쏘아 보았다. 저 노파는 원래 도하효구의 시녀로서 벌써 죽어 없어져야 했소. 여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주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노부는 깜빡 낭자가 입고 있는 옛날 영조의 천잠녹구를 잊어버릴 뻔했다. 낭자는 어서 그 명구를 한 번 벗어 보아라. 소부리도 앞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그렇다. 낭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함께 했는데도 이 늙은이는 낭자의 직면목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어디 한 번 벗어 보게나. 당승문은 속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또 한 이 낭자의 얼굴이 얼마만큼이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며 마음을 죄었다. 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망설였다. 제 얼굴은 아주 추합니다. 그러자 소부리가 어깨를 들먹이며 한마디 거들었다. 한 선자는 무림의 미녀로서 소문이 나 있는데 어찌 그의 딸이 추할 수가 있겠나. 주주는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벗어 품에 넣고는 서서히 명구를 벗기 시작했다. 그러자 즉시 어깨를 뒤덮는 검은 머리카락과 흰 얼굴이 드러났다. 주주의 얼굴은 약간 둥그스름하면서 양 볼에 홍조를 띈 모습이 매우 사람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리고 한 쌍의 아름다운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연기가 배어나고 있었다. 주주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우면서 뭐라 말할 수 없이 사람의 시선을 끓게 만드는 어떤 매력 같은 게 있었다. 당승무는 주주의 그런 모습에 얼굴을 붉히며 가슴을 두근거렸다. 원래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구나. 이때 소부리가 다시 희족 웃으며 당승무의 어깨를 쳤다. 낭자도 명구를 벗었으니 노재 자네도 벗어야 되지 않겠나. 주주는 소부리의 말을 듣자 깜짝 놀라 미간을 치푸렸다. 아니 당신도 명구를 썼나요. 당승무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주주는 몹시 화가 나서 앙칼치게 말했다. 좋아요. 만약 소어르신네께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끝까지 속였겠군요. 당승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소인에게는 사실상 말 못할 큰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지천이 만면에 미소를 띄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형제 무슨 곤란한 일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이 노구 앞에서 얘기해보게. 당승무는 명구를 서서히 벗으며 입을 열었다. 그럼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당승무라고 하며 선부께서는 바로 당승종입니다. 주주는 잔뜩 화가 나서 계속 쏘아붙였다. 원래 당문의 제자였군요. 그런데 흥. 뭐 아까는 아복이라고. 좋아요. 내 이후부터도 당신을 아복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당승무의 영준한 모습에 가슴을 두근대었다. 염지천이 주의깊게 말했다. 자네의 집안은 모두 원수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자네 혼자만 빠져나왔는가. 네. 염지천이 다시 말했다. 자네는 그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당승무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염지천은 당승무를 주시하며 의미심장하게 계속 물었다. 자네는 원수를 갚고 싶은가. 그러자 당승무는 이를 갈며 매우분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문 참사의 피매친 원하는 물론 갚아야 합니다. 염지천은 침중하게 안색을 굳혔다. 자네의 부친은 일문의 존재로서 예신의 무공도 강호상을 종행하였다. 게다가 당문의 독약 암기는 더욱 무림의 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 무림에서 너의 부친과 겨루어 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자네 부친께서는 그 원수보다 무공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와 대적을 하겠느냐. 당승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얼굴에 단호한 빛을 띄었다. 소인이 비록 원수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하나 소인은 그와 꼭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주주도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아복 저도 당신을 도와드리겠어요. 그러자 염지천이 웃으며 당승무의 눈치를 살폈다. 형제 만약 자네가 노부의 문화에 들어온다면 아마 몇 년 걸리지 않아 자네는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또한 무림에 그 명성을 떨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 자네는 이 노부의 문화로 들어올 생각은 없느냐. 소보리가 키득되며 말했다. 노제 염노형의 눈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복이 아니다. 그리고 노제가 피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염노형은 옛날에 선방에서 첫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던 사람이다. 당세의 무림에서는 염노형과 어깨를 겨루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지금은 무공이 더욱 높아졌으니 노제는 사부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승무는 염지천을 향해 읍을 하며 공손하게 말했다. 어르신네의 은혜는 감사합니다만 거둘 수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소희는 벌써 사부를 섬긴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부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순간 염지천은 경악을 하며 급히 물었다. 아니 형제의 영사는 누구인가. 당승무는 고개를 숙이며 송구스러운 듯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사께서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염지천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개제는 어째서 영사의 이름도 알지 못하나. 소희는 정말로 그 어르신네의 이름을 모릅니다. 주주가 나서며 대신 들은 발을 얘기했다. 아복이 말한 그의 사부는 언제나 검은 도포를 입은 노도사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병기는 하나의 불진이고 독을 쓰는 것을 주 특기로 삼고 있다고 해요. 그러자 염지천이 누나를 굴리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혹시 옛날 사마천마 중에 탈혼장 방통이 아닐까. 순간 당승무는 언젠가 만미천호가 자기의 사부에게 방당주라고 부른 것을 급히 생각해내었다. 검정 염지천이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사천당무는 강호의 사람들과 별로 내왕도 없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해서 방통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나. 당승무는 할 수 없이 처음부터 자기가 변장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경의를 얘기하였다. 당승무의 얘기가 끝나자 소부리가 희죽 우두며 어깨를 들먹였다. 희희희 그렇다면 자네의 사부도 이도 화랑군의 거처를 발견했지만 다만 입구를 찾지 못해 들어오지 못했군. 염지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탐복했다. 젊은 아이로서 사부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하고 말한 염지천은 이번에는 주주를 쳐다보며 말했다. 노부는 마교의 문화 제자들이 남의 무공을 연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두 사람의 무공 가지고 강호를 다니려면 아마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너희는 원수를 찾아야 하고 실종된 어머니를 찾아야 하니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이때 도련 소부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혀를 찼다. 어휴 아깝다 아까워 만약 이 늙은이가 사오십세만 젊었더라면 벌써 제자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했을 텐데 염지천은 송구스러워 하며 씁쓸이 웃었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제각기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고는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더니 다시 말했다.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너희들이 노부의 기명제자가 되는 것이다. 소부리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렇다. 기명제자는 다만 명분만 있을 뿐 정식 문인이 되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마교의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소부리는 두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을까 봐 즉시 눈짓을 했다. 당승문은 생각을 고쳐먹고 말했다. 그럼 어르신네의 성의에 따르겠습니다. 소부리는 한쪽에 서서 여전히 재촉을 했다. 노제는 허락을 했으니 빨리 절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당승문은 어이가 없어 어리둥절해 했다. 아니 기명제자도 절을 해야 합니까 소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명제자는 비록 정식 문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절은 물론 해야 한다. 당승문은 그의 말에 따라 공손히 절을 했다. 제자 당승문 3가 사부님께 절을 드립니다. 영지천은 만족한 듯 걸걸 웃었다. 오냐 제자는 그만 일어나거라. 주주도 당승문가 일어나자 이어 걸어가 절을 올렸다. 저 용주주도 사부님께 절을 올리겠어요. 영지천은 소부리를 향해 매우 흡족한 듯 말했다. 노부는 여태껏 제자라고는 삼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두 명의 제자를 얻으니 기쁘기가 할 양 없구나. 그 말을 들은 소부리가 웃으며 슬쩍 물었다. 만약 염노형께서는 마음에 있으시다면 이 느그니도 거두어 주시렵니까. 염지천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만약 노부에게 도둑의 기명 제자가 있다면 노부는 도둑놈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는 당승무와 용주주를 바라보았다. 노부는 평생 남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노부가 연금을 당해서 너희 셋이 나를 구해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제자로 거두려는 이유가 된다. 당승문은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원래 그는 남의 도움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 문에 우리 두 사람을 자기의 문화로 거두려고 했구나. 염지천이 이어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노부의 기명 제자가 되었으니 응당 노부는 너희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어야지. 용주주가 나섰다. 사부님 마교의 규칙이 문화 제자들은 절대 남의 무공을 배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염지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 괜찮다. 너는 노부의 기명 제자이니 전혀 남의 무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내 어머니를 찾으려면 노부의 검법을 배워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용주주는 좋아서 싱글벙글했다. 사부님의 검법은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염지천은 빙글에 웃었다. 노부는 10년간의 연금 생활을 통해 많은 검술의 정모함을 깨달았다. 비록 천하제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강호를 종행무진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소부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염노형의 말씀이 맞다. 지금 강호에 보기에는 매우 평화스러우나 속에는 수많은 살기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3년 전의 괴변은 아직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암중으로 커지고 있지. 하물며 그 일은 너희와 깊은 관계가 있으니 너희는 어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용주주가 선뜻 앞으로 나섰다. 사부님 제자는 배우겠습니다. 오냐.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부의 제자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노부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노부는 너희에게 는 가르쳐 주겠다. 당승문은 공손히 읍을 하며 감사해 했다. 사부님이 무공을 전수해 주시는 은혜 제자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염지천은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 급히 말했다. 노부는 반나절 사이에 너희에게 열세식의 검장을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 어서 거기에 앉아 먼저 노부의 검장의 요결을 들어라. 소부리는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염노형이 무공을 논할 때 저는 나가서 저 할망구의 시체를 치우고 나머지 석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지천이 손을 내져었다. 소노형 나갈 필요 없소이다. 몇 칸에 석실이 있는데 전부 비어 있소. 지금 노부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법은 비록 절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만약 소노형께서 흥미가 있다면 다소 구경해도 괜찮소. 그리고 수중의 여의금사에 대해서도 약간 이익이 있을 것이오. 이때 당승문은 속으로 크게 외쳤다. 아! 원래 여의금사였구나. 어쩐지 문을 열 수도 있고 열쇠를 따며 또한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 했더니 과연 그렇구나. 소부리는 짐짓 호탕스럽게 웃어 젖혔다. 염노형께서는 저를 잘 봐주시는군요. 하하하 만약 이 늙은이는 한숨만 배워도 아마 강호에서 그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염지천은 고개를 흔들며 여전히 조급해 했다. 아니 그렇지도 않소. 아무튼 노부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으니 지금부터 단연간 연구한 검장 13식을 설명해 주겠다. 당승무와 용주주는 그의 이 말을 듣자 즉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자세히 듣기 시작했다. 소부리도 한쪽에 앉아서 염지천을 응시하며 조용히 들었다. 염지천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침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노부의 이 검장 13식은 원래 검은 검으로 돌아가고 장은 장으로 돌아가니 한 병을 할 수가 없다. 이유라면 한 사람의 마음을 두 갈래로 갈라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오른손으로 검을 사용하고 왼손으로는 장을 사용하는 등 동시에 두 가지의 무공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의 나는 각문각파의 무공을 종합해서 연구해 내었다. 그러나 이 융합이 비록 천태만상을 다 종합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강적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위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너희들 이 노력만 하면 그 안에 오묘한 점을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은 이 검장에 이러한 위력이 있는 것을 알아 기뻐하며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염지천은 용주주의 청상인을 다시 밀려서 장검으로 계산하고 서서히 13초씩의 검장을 시전하였다. 그리고 또한 매 초심마다의 괴이한 변화도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당승무와 용주주는 무공의 기초가 잘 닦아져 있었으며 또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었기 때문에 깨닫기가 쉬웠다. 소불이 역시 여의금사를 가지고 초식을 흉 내내고 있었다. 이렇게 염지천은 반시진을 소모하면서 13초씩의 검장 초식을 열심히 설명하였다. 이어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다 기억해 두었느냐. 당승무와 용주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제자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염지천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기억해 두었으면 되었다. 노부의 이 검장 13식은 알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 안의 변화는 매우 익숙해야만 위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 아마 너희는 이 후부터 천천히 연습만 하면 자연적으로 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염지천은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때 소불이가 구석에서 나오며 물었다. 염노 형께서는 출구를 알고 계십니까? 염지천은 앞서 나가며 대꾸했다. 그대들은 따라오기나 해라. 세 사람은 그의 뒤를 따라 나가 철문을 지나고 청인오파의 불당을 떠났다. 이때 소불이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여기 좌우에는 각기 두 개의 문이 있지. 맞냐 각각 우리가 왼쪽에 첫 번째 문으로 해서 들어왔다면 아마 염노 형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염노처를 만난 것은 정말 하늘이 정하신 일입니다. 염지천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만약 노부가 여기에 갇혀 죽는다면 이 넓은 강호는 아마 나쁜 무리배들에게 쑥밭이 될 것이다. 소불이는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지금 이 말을 들으니 그에게 무슨 많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비록 우리가 무공을 전수받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를 구해주었기 때 문에 그런 것이다. 어쨌든 이 사람을 빠져 나가게 해서 온 강호의 화가 될는지 아니면 복이 될는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이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통로는 앞으로 갈수록 꺾여 돌아가는 데가 많았다. 염지천은 맨 앞에서 총총히 걸어가고 있었다. 덕분에 뒤에 따라가고 있는 세 사람은 달려가야지만 쫓아갈 수 있었다.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벌써 통로의 끝에까지 왔다. 이윽고 염지천이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다. 자네들은 전부 다 이리 오게나. 여기는 출구니까 노부와 같이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용주주가 화통을 들고 사방을 비춰보자 염지천이 서 있는 곳으로 일장 가량 되는 곳에 한 칸의 석실이 있었고 출입구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눈을 사방으로 굴리며 물었다. 사부님 여기는 전혀 문이 없는데 출구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염지천이 대답했다. 여긴 산속이니 위와의 거리는 백여 장이나 된다. 그러니 위까지 올라가야만 출입구가 있다. 용주주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지요? 이 통로는 아마 도하랑 군이 죽은 후에 만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옛날 사마귀가 죽은 후에 만든 것이다. 그리고 사마귀가 죽은 후에 도하 요부는 세노반의 아들 사마장홍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듣자하니 사마장홍은 몸소 오지 않고 다만 설계도만 그려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중에 출구만은 그녀가 몸소 만들었다고 전하지. 이 말을 들은 당승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부님께서는 내가 사마장홍을 찾아 암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응하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발밑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돌연 석실의 진동이 일어나며 바닥이 위를 향해 치달았다. 어느새 화통에 불도 꺼지고 눈앞은 캄캄한 어둠으로 변했다. 용주주는 깜짝 놀라 경악의 소리를 지르며 당승무의 품 안으로 쓰러지려 했다. 당승무도 당황해서 급히 그녀를 껴안았다. 이때 어둠 속에서 염지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균형을 잡고 잘만 서 있으면 된다. 여러 사람들은 균형을 잡고 나서야 발밑에 밟고 있던 바닥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 소리도 먹고 네 사람은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두 고개를 쳐더니 두 장 높이 정도에서 하나의 창문 같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비쳐드는 햇빛도 볼 수가 있었다. 소부리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이곳의 출구는 바로 나무 위에 있었구나. 당승무가 자세히 보니 약 1장 가량의 넓이에 자기네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소부리가 말한 곳은 과연 나무 속이었다. 염지천이 급히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나가자 하고 몸을 날리더니 먼저 빠져나갔다. 뒤에 어세 사람도 즉시 빠져나왔다. 밖에는 완연한 밀림이었다. 또한 발밑에는 푹신하고도 부드러운 낙엽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여기는 바로 늙은 고목들이 하늘을 찌르는 울창한 밀림이었다. 이들이 방금 빠져나온 곳도 나뭇잎에 가려져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태구의 정적에 잠겨있는 밀림 속에 누가 도하랑군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사람은 수북히 쌓인 낙엽들을 밟으며 한참을 걸어서야 겨우 숲속을 빠져나올 수 잊었다. 산뽕우리들은 첩첩으로 쌓여있고 밝은 햇살이 비춰들고 있는 것을 보아 저녁 무렵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다. 염지천이 걸음을 멈추며 일동에게 말했다. 노부는 먼저 가보아야겠다. 그리고는 용주주를 쳐다보며 물었다. 노부는 너에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안에 반드시 영골진경을 찾아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되느냐. 용주주는 좋아서 입이 크게 벌어졌다. 사부님께서는 정말로 이 제자를 위해 영골진경을 빼앗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염지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제자는 어디에 가야 사부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부는 내가 주소를 하나 적어 노두면 반드시 사람을 시켜 갖다 주겠다. 용주주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어 말했다. 그렇다면 우선 아내 악서 천주산나 레인은 농고파에게 갖다 주도록 하세요. 오 그렇다면 더욱 좋지. 그리고는 몇 발자국 물러서더니 소부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소형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납시다. 이어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는 번개처럼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소부리는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정말 자유교주 염지천 같다. 당승무가 급히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정말 염지천이라면 동사도주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러자 당승무가 미간을 찌푸리며 따지듯 물었다. 어르신네께서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왜 우리더러 사부로 사무라고 독촉했습니까. 소부리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까 그가 너희들에게 사부로 모시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도 그랬다. 그리고 사실상 김영재자이니 다만 이름만 있을 뿐 정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당승무는 여전히 날카롭게 물었다. 그런 사부도 사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부리는 마냥 웃으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너희들이 저를 잘못하지는 않았다. 그가 너희에게 가르친 검정 13식은 확실히 절세의 기공이라 경시할 수는 없지. 용주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네가 보기에 그분은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나쁜 사람 같아요. 소부리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염지천이라는 위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래는 극히 정화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일신의 무공은 극히 괴이하고 고심 막측하지. 그리고 강호상에서 그의 출신 내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명문정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방문의 사람으로 보고 있지. 신비의 장원. 그 말을 듣자 당승문은 시무룩해져 불숭내 뱉았다. 다만 그의 사람들만이 정파이면 됩니다. 소부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3년 전에 나타난 동사도주 염지천은 매우 악독하여 강호와 무리민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 사악한 인간이었다. 당승문은 눈을 크게 치켜떠다. 어르신네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그가 바로 동사도주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유는 동사도주는 벌써 3년 전에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용주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듣는군요. 소부리는 웃으며 말했다. 염지천은 원래부터가 하나의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손해는 보지 않을 테니 진짜던 가짜던 지금 따질 필요 없이 차차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소부리는 일단 말을 끊더니 두 사람을 응시하며 다시 말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비록 빈손으로 왔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였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갈 작정이냐? 용주주가 말했다. 저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겠어요. 그런데 아복 당신은 그녀는 정이 듬뿍 어린 눈으로 당승무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당승무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 당승무가 이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선사의 명령대로 저는 한 사람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효산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 효산으로 가야겠습니다. 용주주가 말했다. 아니 효산이 어디에 있어요? 당승무는 소부리를 흘끼보며 대답했다. 소희는 멀리 집을 나간 적이 없으니 효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어르신 내께 약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부리가 말을 받았다. 효산은 한암 낙양성의 서쪽에 있다. 그런데 노제는 효산에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당승무가 짧게 대답했다. 소석윤 용주주가 되물었다. 소석윤 소부리는 얼굴에 기이한 빛을 띄었다. 영사가 자네더러 효산의 소석윤에 가서 누구를 찾으라고 했나? 당승무 역시 짧게 대답했다. 사마장홍 소부리가 급히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를 찾나? 저희 집에 한 가지 암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기는 오직 사마장홍 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답니다. 소부리는 짧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음 그러나 어렵다. 어려워. 사마장홍을 꼭 찾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 해도 그것을 만들어줄지는 정말 외문이다. 말을 끊고 약간 생각하더니 이어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늙은이는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 노제와 함께 효산에 가겠다. 그리고 나는 사마장홍과 약간 교분이 있으니 그가 내 체면을 세워주는가 한 번 보아야겠다. 당승무는 매우 기뻐하며 얼른 예를 취했다. 어르신네와 동행을 할 수 있다니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용주주는 당승무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듯 이 물었다. 당신네들은 효산에 갔다. 와서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승무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소인은 행적을 아직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용주주가 급히 말했다. 그렇다면 악서 천두산으로 오세요. 저의 할머니께서도 거기에 살고 계시니. 당승무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띄며 즉시 숭락했다. 소인이 효산에서 돌아올 때 여유가 있으면 낭자를 꼭 방문하러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이때 소부리가 희죽 웃으며 끼어들었다. 이 늙은이도 갈까? 용주주는 얼굴을 붉히며 겨우 대답했다. 당신들은 꼭 함께 와야 해요.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잖게 말했다. 암이 늙은이도 꼭 가야 하고 말고. 그리고 몇 년간 칠태파를 만나지 못했으니 문안을 들이러 가야 한다. 후후 그리고 틈을 타서 낭자의 할머니에게 축하주를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자 용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발을 굴렸다. 꼭 그렇게 놀리시기에요. 소부리는 시치미를 뚝 메었다. 아니 놀리다니 이 늙은이는 다만 호의해서 했을 뿐인데. 용주주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당승물을 쳐다보았다. 듣기 싫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용주주는 날씬한 허리를 돌리자마자 급히 산밑을 향해 달아났다. 당승물은 주주의 떠나가는 모습을 보자 무엇인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이때 소부리가 그의 어깨를 탁 치며 말했다. 소재 저 낭자가 어떤가. 당승물은 얼굴을 붉히며 짐짐 모르는 채 했다. 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다그쳤다. 낭자는 노재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자네는 그렇게 모른 척 할 텐가. 그렇다면 자네는 그 낭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당승물은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소부리는 그러한 당승물의 모습을 보며 다 정하게 말했다. 괜찮다. 이 믿은 내가 책임지고 록 성사시켜 주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또 아직 수십 리 길이 남았으니 서둘러서 칼리 가야 하겠다. 이어 두 사람은 급히 몸을 날려 산을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느새 효산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밟고 있었다. 당승물은 이미 자기의 사부가 물려준 명구를 쓰고 이름도 왕화복으로 바꾸었다. 그러니 길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물며 그의 옆에 소부리 같은 노강호가 이드니 물론 남에게 발각될 리가 만무했다. 소석윤 여기가 바로 효산 남녹의 작은 촌락이다. 촌락은 다만 20 내지 30여 가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동쪽에 하나의 작은 개천이 있는데 이 개천은 비록 깊지 않았으나 물이 마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이 개천을 끼고 있는 곳에 커다랗고 웅장한 장원이 있었다. 이 거대한 장원이 바로 강호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새노반 사마귀의 저택이었다. 원래 이 저택은 전에 하나의 작은 집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들 사마장홍이 이 토지를 빙가의 사람에게 팔아서 빙가라는 사람이 여기에다 커다란 장원을 세웠으니 이곳의 주민들은 그 장원을 이르기를 빙장이라고 불렀다. 이날 저녁 이곳에 도착한 소부리와 당승무는 빙장을 물어본 후에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길 위를 걸어가며 소부리는 미간을 치풀이 곧 투덜거렸다. 사마장홍은 무엇 때문에 이름을 빙장이라고 했지. 그리고 이름을 바꾼 후 무엇 때문에 여전히 소석윤에 살고 있을까. 그것은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를 찾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그의 장원 안에 반드시 어떤 매복기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이 늙은이가 그를 사귈 때 그의 나이는 불과 스무 살 정도였다. 그때 사마장홍이 잠자고 있는 침상 위에는 언제나 많은 회안한 물건들이 장치되어 있었다. 사실상 그 집에는 사마장홍과 그의 아버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늙은이는 뒤에 있고 젊은 놈은 앞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 만약 누가 문을 두들기면 젊은 놈이 나와서 열어야 되지 않나. 사마장홍은 어릴 때부터 술통이 없으므로 술에 취하면 침상 위에 누워서 전혀 움직이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언제나 구조는 자동적으로 열리게끔 만들어 놓고 그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다. 소부리는 열심히 말하고 당승문은 귀 기울여 듣는 순간에 어느덧 두 사람은 장원 가까이 왔다. 소부리는 다가가 굳게 닫혀 있는 대문을 두들겼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에서 무뚝뚝한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냐. 소부리는 짐짓 위험이 보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형 문을 여시오. 이 늙은이는 당신의 장주를 만나러 왔소. 이어 대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그러나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고 약간만 열려 한 늙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 의외로 공손히 읍을 하며 물었다. 두 분께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소부리 역시 공손하게 대답했다. 장주님을 좀 만나러 왔소이다. 늙은이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장주께서는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소부리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 늙은이와 당신의 장주와는 구면에 사이이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해도 이 늙은이는 이름만 들으면 만나줄 것이오. 그러자 늙은이는 약간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칭호는 어떻게 되시는지. 부리라고 하오. 늙은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약간 어설픈 웃음을 지었다. 그럼 부리께서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소인이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심려를 끼치겠습니다. 이어 늙은이는 대문 안으로 고개를 집어 넣더니 다시 대문을 닫았다. 그 다음 일진의 발자국 소리가 총총히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소부리는 고개를 돌려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노제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 어째서입니까. 소부리는 더욱 낮은 소리로 말했다. 대문 안에 두세 사람이 들어 있었다. 당승무가 오히려 이상한 듯 반문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사마장홍은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선사의 편지에는 빙장이라고 썼는데요. 소부리는 침중하게 안색을 굳히며 나직이 말했다. 노부는 틀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부리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다시 열리고 뒤이어 아까 그 늙은이가 나와서 공손히 음을 했다. 두 분께서는 이제 들어오십시오. 소부리가 웃으며 물었다. 당신네 장주께서 나를 만나시겠답니까. 늙은이는 아무 소리도 없이 두 사람이 대문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문을 닫으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늙은이는 두 사람을 어찌 된 일인지 대청으로 안내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한 측 문을 거쳐 상방문 입구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 분께서는 이리로 들어가서 앉아 기다리십시오. 소부리는 약간 망설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원래 이 상방은 하나의 작은 객실이었다. 그러나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하장홍은 가끔 가다가 여기서 손님을 만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늙은이 는 두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더니 다시 총총히 사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참을 앉아 있어도 사람이 오는 기색이 없었다. 심지어는 어떤 차라도 가져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소부리는 견디기 힘든 듯 오만상을 다 찌푸렸다. 아까 그 노인네가 아직 통고를 하지 않은 것 같군. 그의 말이 막 끝나자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소부리가 즉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앞서 오는 사람은 검은색의 비단장포를 입고 나이는 한 40되어 보였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두 사람도 같은 흑색의 장삼을 입은 중년 대안들이었다. 소부리는 순간 매우 괴이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맨 앞에 있던 사람은 불쑥 객실로 들어와서 도 소부리를 한참 응시하더니 을을 하며 냉랭하게 물었다. 귀하께서 바로 불로형이십니까 소부리도 일어나서 같이 읍을 했다. 예 그렇소만 그런데 노형께서는 사나이는 담담히 웃으며 여전히 차갑게 대꾸했다. 형제는 점포해라고 합니다. 소부리는 순간 낮게 중얼거렸다. 흑이 판관 전포이가 즉시 대꾸했다. 불로형께서는 비웃지 마십시오.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전로형의 명성은 강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전포이는 약간 표정을 바꾸며 다소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불로형께서는 형제의 잔호를 단숨에 알아내시니 아마도 강호의 동료 같은데 소부리는 할 수 없이 이름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별말씀을 이 늙은이는 소부리라고 합니다. 전포이는 매우 뜻밖인 듯 크게 반색을 했다. 아니 설상무용 손우형이라니 이거 정말 잘 맞나 쏘이다. 그리고는 이어 당승무를 응시했다. 그런데 이분 형제께서는 소부리가 웃으며 대신 대답을 했다. 왕하복이라고 합니다. 소부리는 일부러 당승무의 진짜 이름을 대지 않았다. 사마장홍의 별장에 의외로 흑의 판관 전포이가 나타났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포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내밀어 자리를 권했다. 소노형 앉으십시오. 소부리는 천천히 앉으며 매우 궁금한 듯 물었다. 전포이는 항상 서북쪽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바람으로 이중원에 오셨습니까? 전포이는 음산하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빗대어 물었다. 그럼 손우형은 항상 부고성에서 명성을 날리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서 남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까? 두 사람은 전부 자신의 일을 말하기를 꺼려해서 말을 흐지부지 늘어놓고만 있었다. 소부리는 담담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전 노형께서는 지금 이장에서 손님으로 계십니까? 전포이는 마음속으로 움찔하며 암중에 중얼거렸다. 이 늙은 도정놈의 속셈은 정말 무섭구나. 나는 원래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저놈에게 물리게 되다니 전포이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복잡한 생각을 얼굴에 전혀 나타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부리는 또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빙장주께서도 무림의 사람이군요. 전포이는 겨우 틈을 노려잡고는 약간 멸시하는 투로 물었다. 아니 손호형께서는 이곳의 장주를 모르십니까? 소부리는 평소에 그 버릇대로 희죽 웃었다. 히히히 만약 이 늙은이가 그를 안다면 전첩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소. 전포이는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냉소를 쳤다. 아까 손호형께서 장주와 구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부리는 여전히 웃으며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아까 미리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벌써 쫓겨나 여기를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이오. 전포이는 능청 떠는 소부리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는지 약간 어조를 높여 냉랭하게 말했다. 나는 돌려서 말하기를 싫어하오. 그러니 손호형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오. 소부리는 패연하게 대꾸했다. 이 늙은이는 특별히 빙장주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이 말에 전포이는 이마살을 크게 찌푸리는 게 매우 기분이 상한 듯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형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손호형께서는 어째서 장주를 찾으시냐는 것입니다. 빙장주께서는 전노형 덜어 이 늙은이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까. 전포이는 음산하게 웃었다. 그렇지는 않소. 형제는 다만 편의상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어째서입니까. 전포이는 갑자기 껄뻄대고 웃었다. 하하하하 이유라면 저는 여기서 1년 반을 살았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하니라 오히려 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부리는 얼굴에 기이한 빛을 떠올렸으나 이내 희죽대며 웃었다. 히히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여기에 왔으니 나도 이곳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소. 이 장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어도 하인은 있으니 그들에게 붕붕만 내리면 자연 이곳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전노형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전포이는 고개를 저었다. 장 안에 있는 하인들조차 주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소부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그런 괴이한 일이. 소부리는 비록 입으로 괴이하다고 읊조리고 있지만 사마장홍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한 추궁도 하지 않았다. 당승무는 전포이가 여기에서 1년 반을 살아도 장주를 만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자 몹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소부리가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것을 보자 더욱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전포이가 갑자기 조급한 듯 급히 말했다. 형제는 지금 다행히도 소노형을 만났으니 한 가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소부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가 보기에는 소노형께서는 이곳의 장주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찾아오셨으니 반드시 어떤 이유라도 있을 작 같은데요. 소부리는 온화하게 웃었다. 이유야 물론 있지요. 그러나 전노형께서는 제가 온 이유를 먼저 묻지 마시고 전혈자신 이혼 이후부터 밝히시오. 이 늙은이가 지금 보기에 전형은 빙장주와 별로 안면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더구나 1년 반을 살았다고 하니. 전포이는 원래 심기가 매우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매우 무서운 적수를 만났다. 전포이는 입을 열기만 해도 소부리에게 당할 뿐 아니라 제대로 대답할 말도 찾지 못했다. 전포이는 암중으로 매우 쓰디쓰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뜻깊은 미소를 떠올렸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원래 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전형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호반 사마장홍. 전포이는 말하면서 음흉한 눈초리로 소부리를 깊이 관찰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소부리에게 나타난 반응은 뜻밖이었다. 소부리는 껄껄거리고 웃으며 반가운 듯이 말했다. 하하하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 이 늙은이도 사실은 손호반을 찾으러 왔는데. 전포이는 깜짝 놀랐다. 아니 손호 형께서는 이곳의 장주를 손호반으로 보고 있습니까. 소부리는 약간 멍청해하더니 다시 껄껄 대고 웃었다. 하하하 꼭 그렇다고는 할 수야 없지요. 이 늙은이와 사마장홍은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이요. 손호반은 비록 이 땅을 팔았다고 하나 노부는 그의 부친의 묘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늙은이는 다만 빙장주를 찾아서 그의 행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포이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내심 당황했다. 이때 아까 그 늙은이가 걸어오더니 공손하게 말했다. 화청에다 술자석을 마련해 놓았으니 전어른과 소어르신네는 어서 입석을 하십시오. 전포이가 상냥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호형 그리고 왕하부께서도 가시지요. 이미 그는 즉시 몸을 돌리고는 밖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두 명의 흑이 대안은 문밖에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부리는 그것을 보자 내심 짐작했다. 저 두 사람은 아마 우리가 간 후 뒤에서 미행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얼른 당승무에게 눈짓을 보낸 후 함께 일어나서 전포이의 뒤를 따라갔다. 이들이 화청에 도착하자 그 두 명의 흑이 대안은 과연 뒤따라와서 좌우로 갈라서더니 화청 문 앞에 섰다. 화청에는 과연 푸짐한 술자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늙은이는 청 안에서 분주하게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전포이는 손을 들어 호화스러운 좌석을 가리켰다. 손호 형께서는 먼 곳에서 오셨으니 상석에 앉으십시오. 소부리는 예의를 찾지 않고 상석에 앉고 당승무는 소부리의 옆에 앉았다. 그러자 전포이도 따라서 입석하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세 사람을 둘러보며 공손하게 읍을 했다. 장주님께서 계시지도 않고 또한 이런 벽간 산지에서 별로 대접할 것도 없으니 세 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잡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노인은 총총히 사라져 갔다. 소부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괴이하게 생각했다. 이 빙장은 거의 호기판관 전포이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노인은 전포이의 사람 같지가 않았다. 소부리는 풍부한 강호 경험으로 이런 사실들을 잘 추측해낼 수 있었다. 전포이는 소부리를 마주대하며 술잔을 노비 들었다. 형제는 벌써 장중에 오래된 손님이니 이 한 잔의 술은 형제가 손호 형에게 바치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단숨에 깨끗하게 마셔버렸다. 소부리는 마음속으로 잔뜩 벼르고 있었다. 오냐 이 술에 어떤 허튼 수작이 있다고 해도 나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매우 기분이 좋은 듯 희죽거렸다. 이 늙은이도 저녁에게 한 잔 드리겠소. 이어 그 술을 마셨으나 술에는 별로 이상한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전포이는 술주전자를 들고 당승무에게도 따라주었다. 자 왕노제 우리도 한 잔 합시다. 당승무는 할 수 없이 그와 함께 한 잔을 마셨다. 전포이는 젓가락을 들고 입맛을 다셨다. 자 이번에는 요리를 먹읍시다. 소부리는 두 사람이 마실 때 몰래 전음인밀의 술법으로 당승무에게 전했다. 노제 술엔 이상이 없지만 요리를 먹을 때는 조심해라. 꼭 전포이가 짚는 음식만 골라 먹어야 한다.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포이가 짚는 음식을 따라 자기도 집어먹었다. 전포이는 이 광경을 보자 아무런 표정도 짙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쥔 채 술을 권하며 소부리와 극히 융합된 사이처럼 얘기를 나누었다. 당승무는 술을 마실 줄 모르기 때문에 다만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벌써 얼굴이 뿜어졌다. 그러나 그는 얼굴에 명구를 쓰고 있었으므로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귀 밑이 새빨개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부리는 전포이가 당승무에게 자꾸 술을 권하는 것을 보자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어 즉시 조사를 해보았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소부리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술과 요리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다. 이 독은 비록 늦게 퍼지지만 독성은 매우 강한 것 같았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 급히 당승무에게 전음 인밀의 술법으로 전했다. 노제 우리는 벌써 암산에 넘어갔으니 빨리 취한 척 엎드려서 내 신호를 기다려라. 당승무는 그 말을 전에 듣자 즉시 신음 소리를 내며 의자에 엎드렸다. 소부리 또한 취한 척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냈다. 아니 노제 취했느냐. 크으. 이 술은 정말 독한데. 그리고는 그도 서서히 엎드렸다. 이리 이쯤 되자 전포이는 회심에 미소를 띄었다. 개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문 입구에서 두 명의 흑이 대안이 즉시 달려왔다. 전포이는 쓰러진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두 사람을 우리 마당으로 끌고 가거라. 이어 두 명의 흑이 대안이 대답을 하며 막 헐리를 굽히려는 순간 소부리가 소름이 오싹기치게 웃으며 일어났다. 흐흐흐흐 이 늙은이는 남의 부추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하곤은 갑자기 오른손을 번개같이 내뻗쳐 전포이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나 전포이는 약간 놀라는 듯하더니 이 내 음산하게 웃었다. 후후 손오 형께서는 과연 한 수를 남기고 계셨구려. 동시에 전포이의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고 그의 왼쪽 손가락은 즉시 소부리의 맹문을 향해 찔러갔다. 이때 당승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소부리의 웃음소리를 듣자 즉시 몸을 날려 두 명의 흑이 대안을 향해 덮쳐갔다. 오른쪽에 흑이 대안은 그를 깔보고 냉소를 쳤다. 흥! 이 놈도 엄살을 부렸구나.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당승무의 일장을 향해 마주 대항해 갔다. 두 사람의 장세는 정말 번개와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흑이 대안의 신색이 갑자기 싹 변했다. 당승무가 공격해 오는 일장은 바로 자살장이었던 것이다. 흑이 대안은 급히 손을 거두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쌍장이 일제히 마주쳐 불꽃을 튀긴 것이다. 흑이 대안은 비명소리를 울리며 뒤로 수보나 물러나 비틀거리더니 쓰러져버리고 말았다. 다음 한 명의 흑이 대안이 이 광경을 보자 급히 단도를 뽑아 한 칼로 내리쳤다. 당승무는 이 일격이 성공하자 매우 의기가 양양해 몸을 반복하량 물리며 장을 휘둘러 사나이를 향해 덮쳐갔다. 흑이 대안은 상대방이 맨손으로 자기의 단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자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일진의 기이한 힘이 자신의 칼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러더니 즉시 칼이 옆으로 튕겨졌다. 이어 그의 몸도 급히 옆으로 튕겨나는 것이었다. 흑이 대안은 비록 옆으로 피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의혹을 느끼며 뒤로 수십 보 물러났다. 그러나 어찌 다시 이 무서운 위력 앞에 덤빌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때 점포인은 소부리와 싸운 지 몇 초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자기의 수와 두 명이 순식간에 젊은이에게 당한 것을 보자 즉시 두 초씩을 공격해내며 뒤로 물러나서 소리쳤다. 멈추어라. 소부리는 지금 점포이와 수초를 교환하는 동안 점포이의 무공이 자기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내공에 의해 독을 몰아내어야 하니 남과 오래 싸울 수도 없었다. 소부리는 점포이의 대가리성을 듣고 손을 멈추고는 희죽 웃었다. 전노 형께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점포이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급히 고개를 돌렸다. 자기 두 명의 수와 중 한 명은 땅에 쓰러져 이미 얼굴이 회백색으로 변해 움직이지 않았고 또 한 명은 비록 서 있었지만 호흡이 매우 거칠어 금방 질식할 것만 같았다. 점포이는 매우 놀라 당승물을 주시하며 물었다. 노제 자네의 내력은 대체 어떻게 되나. 소부리는 다만 히히 웃고 있었고 당승물은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다. 소인이 황화복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소. 점포이는 매우 의혹에 찬 표정으로 계속 물었다. 자네는 대체 어떤 무공으로 내 수화를 상하게 하였느냐. 당승물은 서서히 오른손을 제대로 올리더니 냉소를 쳤다. 그럼 당신도 시험해보겠소. 점포이는 당승물이 쳐든 오른손이 자흑색으로 변한 것을 보자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자네가 연마한 것은 자살장인가. 그렇소. 점포이는 더욱 침중하게 안색을 변화시켰다. 자네 사부님의 존칭은 어떻게 되는가. 당승물은 여전히 냉소를 날렸다. 글쎄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점포이는 야릇하게 웃으며 달래듯 말했다. 노제가 만약 존사의 성함을 말한다면 혹시 내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서 그러는 것일세. 당승물은 더욱 냉랭하게 외면을 했다. 저의 사부는 한 번도 강호상에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므로 제가 말한다 해도 당신은 아마 모를 것이오. 점포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계속 꺾이려 들지 않았다. 노제가 말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알 것이오. 당승물은 갑자기 태도가 변한 점포이의 행동에 경의를 느끼며 물었다. 아니 어째서입니까. 흑옥불. 점포이는 당승물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하를 통틀어서 자살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두어명밖에 없다고 들었소.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당승물이 고개를 쳐들며 선뜻 물었다. 누구인지 한 번 얘기해 주실 수는 없겠소. 그러자 점포이는 표정이 엄숙해지며 나직이 말을 받았다. 그 사람은 전에 저의 선배였소. 저는 그 어르신네의 좌우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한 깨달았소. 말을 끝낸 점포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한 모습은 비할 데 없는 경건한 마음을 품고 있는 듯했다. 당승물 역시 자기의 사부가 이미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 떠올라 가슴이 절로 아팠다. 당승물은 점포이를 힐끗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자살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소. 점포이는 고개를 떨구더니 정색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의 그 선배님의 벼론은 탄혼장이며 성은 방 이름은 통. 당승물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섬칫해옴을 느끼며 암암리에 생각했다. 사부께서는 자신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증할 수가 없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자가 사부님을 알고 있으니 필경 사부님의 흑옥부를 알아볼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이 떠오르자 당승물은 즉시 흑옥부를 꺼내들더니 치켜올리며 물었다. 당신은 이 물건을 알 수 있었소. 점포이는 당승물이 치켜들고 있는 흑옥부를 보자 내심 생각을 했다. 과연 방당주의 문화였구나. 이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만 대해주면 내정을 알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점포이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부러 놀랍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소영께서는 과연 방선배님의 문화이셨군요. 그 어르신네의 흑옥부를 제가 어찌 모를리 가 있겠소. 그는 다시 당승물을 향해 폭권을 하며 허리를 굽혔다. 우리는 절대로 모르는 처지가 아니오. 또한 조금 전에 있었던 오해를 소영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 바라오. 한데 점포이에 이 말이 막 떨어지는 순간갑자기. 핑. 하는 일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 당승물은 즉시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주시했다. 이어 자세히 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소부리 갓 땅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소부리의 주름진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어드며 입을 크게 벌린 채 말조차 하지 못했다. 당승물은 몹시 당황해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악독한 놈. 손옷대를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더니 수중에 들고 있던 흑옥부를 점포이를 향해 정신없이 휘둘렀다. 점포이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소형. 잠깐 손을 멈추시오. 손옷철께서는 저의 동문기독에 맞았으니 나에게 해동약이 있소. 당승물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다급하게 외쳤다. 어서 꺼내지 않고 무엇을 하시오. 점포이는 당승물을 향해 음산하게 웃었다. 손옷형에게 약을 먹이는 대신 소형은 순순히 오라주를 받으시오. 당승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날리며 다그쳐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묶인단 말이오. 점포이는 안색이 약간 변하며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말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을 하시오. 만약 손옷형의 생사에 관계가 없다면 어서 손을 써보시오. 당승물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처럼 곤란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려 물었다. 나를 잡아간 후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오. 점포이는 시선을 피하며 희죽 웃었다. 저는 두 분을 난처하게 할 생각은 없소. 내가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을 한다면 물어본 후 깨끗이 놓아드리겠소. 당승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원한도 없으니 물론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겠지. 여기까지 생각을 한 그는 정색을 하며 입을 열었다. 무엇을 물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물어보시오. 점포이는 상대에게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가로저었다. 손옷형에게 해동약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어볼 시간이 없소. 내가 손옷형에게 포박을 받으라는 것은 손옷형을 살리게 되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봐 그러는 것이오. 당승물은 또다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생각을 했다. 이제 보니 이 사람은 내가 자기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을까봐 그랬던 것이구나. 당승물은 이미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왕 믿지 못하겠다면 어서 나의 두 손을 묶으시오. 점포이는 음산하게 웃으며 약간 언성을 노비었다. 소형은 과연 모든 일에 시원스럽군요. 점포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대청을 향해 손짓을 했다. 거기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즉시 흑의 사나이가 대청으로 달려왔다. 점포이는 당승물을 한번 바라보더니 네 명의 사나이들을 향해 곧 품부를 했다. 너희들은 어서 저 소형의 두 손을 묶어라. 두 명의 흑의 사나이는 곧 대답을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밧줄을 가지고 즉시 당승물을 향해 걸어갔다. 당승물은 흑옥부를 조심스럽게 거두더니 손을 내밀었다. 점포이는 당승물이 순순히 포승을 받는 것을 보자 빙긋이 웃으며 몸을 돌려 또 다른 두 명의 흑의 사나이에게 분부를 했다. 저 속갈한 사람도 같이 묶도록 해라. 당승물은 손을 묶인 채 몸을 돌려 점포이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나를 묶은 후 손옷대에게 약을 먹여준다고 하지 않았소. 점포이는 냉소를 치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녔다. 그렇소. 하지만 만약 내가 그를 묶지 않고 그가 약을 먹은 후 정신을 차린 다음 소형이 두 손을 묶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저와 또 싸우려 할 것이 아니오. 당승물은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차 다짐을 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물어본 후 틀림없이 풀어주어야 하오. 물론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물어본 후에 풀어드리겠소. 점포이가 말을 하는 사이에 두 명의 사나이는 소부리를 의자에 묶었다. 점포에 역시 당승물이 재촉하기도 전의 품속에서 자기로 된 조그마한 병을 꺼내더니 한 알의 약을 소부리의 입에 넣었다. 이어 그는 또 하나의 약을 꺼내더니 부상을 입은 두 흙의 사나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들고 가라는 명령을 한 후 의자를 꺼내 안턴이 당승물을 향해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당승물은 점포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궁금한 듯 다그쳤다. 무엇을 물어보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물어보시오. 점포이는 의자에 묶여있는 소부리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손호형의 독이 해제되지 않으면 손호형께서도 필시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오. 그러니 조금 후에 손호형이 깨어난 다음 물어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새파랗게 변해 있던 소부리의 얼굴에 차츰 혈기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부리는 여전히 두 눈을 감은 채 깨어나지 않았다. 당승물은 참지를 못하고 미간을 지푸리며 급히 물었다. 해동약을 복용시켰는데 왜 손호 때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는 것이오. 점포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말을 받았다. 내가 모든 것을 묻고 난 다음에야 깨어날 것이오. 당승물은 여전히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손호 때가 깨어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저지할까 봐 그렇소. 점포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음산하게 웃었다. 당신들은 이미 나의 수중에 들어왔는데 내가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당승물은 그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자 물에도 심상치 않다고 느끼며 암암리의 손목에다 힘을 주어보았다. 하지만 자기의 손만 아플 뿐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당승물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이 밧줄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이오. 점포이는 득이의 찬 표정을 지으며 언성을 높였다. 당신들을 묶은 밧줄은 소의 힘줄과 대마초를 함께해서 특별히 만든 것으로써 아무리 내공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소. 당승물은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참으로 악독하기 그제 없는 사람이군. 점포이는 빙긋이 웃으며 가볍게 탄식을 했다. 이것은 당신이 너무 어린 탓이지. 어찌 저를 탓하는 것이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당승물을 향해 걸어갔다. 당승물은 그를 노려보며 즉시 크게 소리쳤다. 또 어떻게 할 생각이오. 점포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승물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빙긋이 웃었다. 혹시 소영은 지금 가면을 쓰지 않았소. 하며 점포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당승물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점포이는 재빠른 수법으로 당승물이 얼굴에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버렸다. 이어 점포이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냉소를 날리며 가면을 쓰는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소영께서는 나이도 어린데 무엇 때문에 가면을 쓰시오. 당승물은 이를 갈아붙이며 반문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상관을 하오. 점포이는 신비스럽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만약 저의 짐작이 틀림없다면 소영은 피리 내력이 깊은 사람일 것이오. 생각해 보건대 깊은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시 하늘과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소영은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니 저의 생각 같아서는 비록 내력이 클 뿐만 아니라 모종의 일 때문에 원수의 화를 면하기 위해 가면을 쓴 것임이 틀림없을 것 같소. 당승물은 그의 말을 듣자 크게 놀랐다. 당신은 참으로 교활하기 그지없군요. 하지만 점포인흥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이 몇 년 사이의 강호회는 매우 평정했으며 남해 곽가와 사천당문의 두 사건 외에 다른 일은 전혀 없었소. 그렇다면 소영께서는 남해 곽가의 자제가 미면 사천당문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소영은 도대체 누구요. 당승물은 또다시 크게 놀라며 내심 생각을 굴렸다. 사부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사실대로 이름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셨으니 절대로 이름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당승물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나는 남해 곽가의 자제도 사천당문의 후손도 아닌 왕화복일 뿐이요. 점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탈하게 웃었다. 소영이 극구 부인을 하시니 우리는 이제 화제를 바꾸어 당신의 사부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군. 당승물은 강호에 대한 경험은 부족했지만 결코 우둔하지는 않았다. 그는 점포인의 말을 듣자 즉시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거는 나의 신변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사부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구나. 하지만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 당승물은 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나의 어떤 사부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오. 당승물의 이 같은 물음에 점포인은 당황을 하며 이내 반문했다. 소영은 도대체 사부가 몇 명이나 계시오. 당승물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선뜻 입을 열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사부가 있소. 점포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궁금한 듯 물었다. 소영의 사부 중 한 분은 방어르신네이고 또 한 분은 누구시오. 당승물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주저없이 말했다. 또 한 분은 바로 자의교주이오. 순간 점포인은 즉시 안색이 변하더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재차 물었다. 소영께서는 방금 누구라고 했소. 당승물은 점포인의 자세한 내력을 모르고 있었으며 다만 소부리에게 무림 중 대단한 인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상대를 겁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당승물은 길게 탄식을 하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당신은 자의교주 염지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겠지요. 그 어르신네가 바로 점포인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듯 다시 말을 가로챘다. 소영은 지금 염교주를 말하는 것이오. 그분 이 무엇 때문에 소영을 제자로 삼았단 말이오. 당승물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줄 아시오. 못 믿겠다면 손호떼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여머 르신네께서는 나에게 검기까지도 전수해 주셨소. 점포인은 그의 말을 듣고는 반신반의하며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소영은 언제 염교주를 만났소. 당승물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말을 받았다. 바로 며칠 전이었소. 점포인은 한동안 당승물을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염교주께서는 소영이 방어르신네의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소. 당승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있게 말을 이었다. 물론 알고 있소. 도리어 나의 사부께서는 나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 여머르신네. 께서 나의 흑옥부를 보시더니 사부님의 성 이 방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제자로 삼으셨소. 이 모든 말이 그야말로 어색함이 없이 청산유수처럼 당승물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때 점포인은 당승물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었으며 안색은 경악의 빛으로 가득 차 잇었다. 다시 점포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그러더니 몸을 돌려 소부리의 곁으로 다가서며 그의 얼굴을 가볍게 두들겼다. 당승물은 방통을 사부로 모신지 겨우 1년이 지났지만 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방통과 거의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점포인은 소부리의 얼굴을 가볍게 치는 것을 보자 내심 놀라 즉시 소리를 질렀다. 점포인은 비록 손으로 가볍게 두들기는 것 같았지만 암암리의 수법을 썼으며 손에는 독약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당승무로 하여금 가장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자기와 소부리가 똑같은 술과 안주를 먹었는데 소부리는 중독이 되었고 자기는 어떻게 돼서 중독이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점포의가 자기를 생각해서 독 약을 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점포의의 독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당승무의 머리에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점포의가 사용하고 있는 독의 사부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방법과 똑같은 성질의 독약이라는 것이었다. 독을 사용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 자신 이 독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수시로 손을 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품속에는 항상 하나의 해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것이 상대방은 독약의 침해를 당해도 자기 자신은 침해를 받지 않는 이유였다. 점포의가 조금 전술에 독약을 넣었지만 당승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독약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그에게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당승무 자신도 해악이 있기 때 문에 그에게 손을 묶일 필요가 없었을 게 아닌가. 당승무는 이제서야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크게 후회를 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의문의 모사 이때 소부리는 천천히 눈을 뜨고 당승무를 바라보더니 자기들이 지금 두 손이 묶여친다는 것을 발견했음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점포의는 소부리가 눈을 다시 감은 것을 보 자음산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노형 정신을 차렸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처럼 눈을 감고 계시오. 소부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단호히 말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점포의는 좀 멋쩍은 듯 빙구시 웃었다. 소노혈 그러시면 안됩니다. 왕노형이 이 미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입증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소부리는 눈을 반쯤 뜨고 당승무를 주시했다.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단 말이오. 소부리는 과연 강호에서 늙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또한 소부리는 입을 열자마자 성기를 잡으며 당승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점포의는 아니나 다를까 소부리를 바라보며 반문을 했다. 왕소형은 자신의 사부가 두 명이라고 했는데 소노형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부리는 그의 말을 듣자 당승무가 자기의 진짜 내력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 그는 확실히 두 명의 사부를 가지고 있소. 하지만 점포의 역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한부는 점포의는 일부러 소부리의 말을 듣기 위해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소부리는 중독이 되었을 때 비록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두 사람이 했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던 것이다. 소부리는 점포의의 말을 가로채며 급히 말을 했다. 탄혼장 방통 점포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탄혼장 외에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소. 소부리는 점포의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생각을 했다. 생각해보건대 점포의가 당승무의 사부가 두 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물론 당승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한데 점포의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묻는 것이구나. 소부리는 점포의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또 한 분 허허 그 사부의 명성은 강호상에서 대단하오. 소부리가 아직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점포의의 누런 얼굴은 금시 하얗게 변했다. 소부리가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승무가 말한 사람과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점포의는 한동안 멍청하게 서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은 참으로 소부리는 점포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노혈은 아마 그분을 알고 있을 것이오. 바로 3년 전 신비스럽게 실종이 되었던 흑영 도주가 오늘날 다시 강호상에 나타났으며 바로 그분이 그러자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던 점포의 가 빙글에 웃으며 말을 가로챘다. 소노형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거짓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소재는 또다시 알아볼 것이 있으니 두 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점포의는 급히 몸을 돌려 계단 밑에 있는 흑의 사나이들을 향해 분부를 내렸다. 너희들은 어서 소노형과 왕소형을 서원으로 모셔라. 4명의 사나이는 급히 달려와 공손히 허리를 굽히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긴낭간을 한동안 걸어서 서원으로 들어서 자 4명의 사나이는 그들 두 사람을 한 채의 작은 집 문 앞으로 안내를 하더니 문을 열며 그 중 한 명이 말을 꺼냈다. 두 분께서는 어서 들어가십시오. 소부리와 당승문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 주보며 머뭇거리더니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다. 펑! 하는 일성이 울리는가 싶더니 즉시 문이 닫혀버렸다. 당승문은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대! 이 밧줄은 몹시 즐겨서 아무리 힘을 써봐도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움츠리더니 당승문을 바라보며 침통하게 말을 받았다. 나는 젊었을 때 처음으로 사부의 곁을 떠나 실수를 밥먹듯이 하여 남에게 단단히 묶여 많은 매을 맞아 가면서도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네. 그런데 이까지 두 손쯤 묶였다고 해서 무엇이 대단한가? 또한 점포인은 분명히 자세하게 우리를 조사할 것이니 순순히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네. 당승문은 매우 불쾌하다고 느끼며 반발심이 솟았다. 당신은 도둑질을 하려다가 잡혀왔지만 나는 도둑이 아니란 말이오. 당승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부리가 고개를 돌리며 전음인밀로 말을 꺼냈다. 노제.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정가 놈이 지금 밖에서 우리의 말을 엿듣고 있는 것 같네. 당승문은 소부리의 말을 듣자마자 몹시당 황해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그는 전음인밀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소부리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 아직 멀었네. 우리는 소노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밤에 행동을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겠지. 당승문은 소부리를 쳐다보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소부리는 갑자기 한쪽 구석으로 다가서며 밤에 등을 기대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여보게. 자네도 좀 앉아있게. 우리 잠시 쉬었다가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승문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머금은 채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때는 이미 황혼 무렵이여드며 방 안은 어두컴컴해 오기 시작했다. 이때 코를 골고 있던 소부리가 갑자기 두 눈을 뜨더니 나지막하게 말을 꺼냈다. 이제야 때가 된 것 같네. 당승문은 자기의 손에 감겨져 있는 밧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빛을 띄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밧줄 때문에 소부리는 희죽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소 힘줄이 아니라 강철로 된 밧줄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묶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는 두 손을 쑥 빼자 자연스럽게 빠졌다. 마치 손을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것 같았다. 소부리는 신속하게 몸의 밧줄을 풀더니 이어서 당승문의 밧줄을 풀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조금 후 사람이 밥을 가지고 올 때 우리나 가도록 하세. 당승문은 신기한 듯 손과 발을 한 번씩 움직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무엇 때문에 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와야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곳 빙장에 무슨 수, 수께끼가 있을 것 같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정체를 나타내서는 안 되며 그래야만이 손오반을 찾을 수가 있네. 당승문은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며 궁금한 듯 물었다. 노대께서는 손오반이 장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반문했다. 손오반이 이곳 장중에 있지 않다면 점포의 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가지 않겠나? 당승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물었다. 점포의가 여기에서 1년 동안이나 살면서 도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소부리는 다시 정색을 하며 나직이 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것이네. 바로 이때 밖에서 열쇠를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부리는 좀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말했다. 어서 앉게. 누가 밖에 온 것 같으니. 두 사람은 재빨리 앉았다. 이어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불빛이 보인과 동시에 두 명의 흑의 사나이가 음식을 들고 왔다. 소부리는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저녁을 가지고 왔는가? 두 명의 흑의 사나이는 소부리의 몸에 밧줄이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지 즉시 물러서려 했다. 이 순간 소부리는 손에 들고 있던 금사를 휘두르더니 번개와 같이 두 사나이 목을 향해 찍었다. 동시에 재빨리 몸을 날리며 문을 닫아 버렸다. 소부리가 몸을 일으켜서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두 흑의 사나이는 혈도를 찍히자 말도 할 수가 없었으며 풀썩 주저앉은 채 옮치기지도 못했다. 소부리는 두 사나이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두 분 참으로 수고했소. 그리고는 오른쪽 사나이의 손에서 밥상을 내리더니 당승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여보게. 식기 전에 어서 식사를 하세. 곧이어 소부리는 쭈그리고 앉아 먹기 시작했다. 당승물은 가볍게 발을 구르며 급히 말을 꺼냈다. 노대. 우리는 빨리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먹고 있던 소부리가 당승물을 힐끗 쳐다보며 웃었다. 밥을 보내왔으니 우선 먹고 보세. 당승묘도 그의 말에 할수 철이 주저앉아 먹기 시작했다. 두 흙의 사나이는 눈을 뜬 채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소부리는 이번 저리를 닦으며 일어서 더니 멋쩍은 듯 빙글에 웃었다. 두 분 노형.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이 늙은 것과 저 사람은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두 노형의 옷 좀 빌려야겠소. 하고는 즉시 오른쪽 사나이의 옷을 벗겨자. 기가 있더니 사나이의 두 손을 묶었다. 당승물 역시 소부리가 손을 쓰는 것을 보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또 한 명의 흑색 장아내의 옷을 벗겨가라. 입더니 단독까지 한 후 사나이의 손을 묶었다.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렸다. 자 이제는 가볼까. 자네는 밥상을 들고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는 문을 열더니 한 손에 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당승물은 손에 밥상을 든 채 그의 뒤를 따라 넣으며 소부리는 다시 열쇠를 채우더니 뒤뜰을 향해 걸어갔다. 빙장에 있는 방은 모두 컸지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았으며 점포위의 부하들도 몇몇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사방이 어두컴컴한 것으로 볼 때 마치 빈집과도 같았으며 개의 뜰을 지나왔지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계속 뒤를 살피며 한동안 걷고 있을 때 소불이가 갑자기 불을 끄며 당승물을 끌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일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간신히 보이는 그 사람의 책으로 보아 바로 빙장의 늙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매우 신중한 걸음으로 뜰을 지나 서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소부리는 등불을 내려놓은 다음 당승무에게 눈짓을 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당승무 역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아갔다. 서쪽 문 밖엔 조그만 개천이 있었으며 주위에는 작은 집들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늙은 노인은 심상치가 않은 듯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부리는 남의 뒤를 미행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뒤를 따르면서도 암암리에 몸을 숨길 수가 있었으며 상대가 발을 멈추고는 즉시 당승무에게 손짓을 하며 숨도록 하였다.